김가파님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악두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졌어 킹받는호홍희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스트오피사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사자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치카치카중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교미네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무친너구리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비트 감사합니다 모미상 오비디우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렉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땅요빅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사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기야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호나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탈모약을 먹은지 한 2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좀 풍성해졌나요? 이거 좀 비었네 좀 풍성해졌어요? 지아사사사님 4444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레가 한 마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돌아다녀요 다각장관님 1개월 구독 진즈1리님 1개월 구독 후원 감사합니다 사각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애틀피바다님이 5분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의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무려 3만원 상당의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존스 페이버릿 피자 먹겠습니다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이응니응니 감사합니다 쉐딩현상이라고 있어요 그 얇은 모발이 빠지고 모발 갯수는 똑같은데 좀 굵은 걸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최불만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귤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몸이 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자도 자도 피곤해 후원 감사합니다 월화때 쉬었거든 월화때 쉬었는데도 그래요 어저께도 새벽 2시에 잤어요 하루온님 비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람을 8시 50분에서 9시 10분에 2개 걸어놓거든요 근데 왜 못 일어나 그동안 새벽 5시에 잤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퀸와이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시 50분에 5시 50분에 카임페피피님 감사합니다 아 난 원래 좀 퀭해요 눈 때문에 나 촬영장 갔을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지방 재배치 한번 해야겠대 5시 50분에 전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한데 또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자기가 했대 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피곤해?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대 10년 젊어진대 눈 밑 재배치 이거 하면 지방 재배치 하면 근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라는 말을 듣는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 봐봐 지금 방송 키자마자 아 좀 쉬세요 이래 그러면 내가 좀 하다가 아 오늘은 들어가서 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망을 안 먹어서 피곤한거야 감사합니다 아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이래 막 아 이러다 죽겠어 이런다고 그래서 나는 나쁘진 않은데 다만 지방 재배치를 왜 생각하고 있냐 이쪽하고 이쪽이 너무 달라 이쪽은 멍든거 같애 이쪽은 다크서클인데 이쪽은 멍든거 같애 그래서 짝재기라서 30대 중반대니까 탈모로 고민함 그런 체질이란게 있나봐요 형 스타일이 꽤 딱 개스타일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코가 지금 한라봉이예요 노캐스터오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방 재배치 약 70만원에 5년은 회춘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아프냐고 그랬어 지방 재배치 그러니까 좀 아프고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된대 쉬어야 된대 하지마그러면 하지마그러면이래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진짜 최악의 주말을 보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맛살라 타이밍이 뭐야 송호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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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녁에 밤 11시부터 으깨기 리그를 했어요 치츠무드 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시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회라서 질질 끌렸어 그래서 2시 반인가 끝났어 그래서 집에 오고 뭐하고 하니까 4시야 자는데 카펜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와 그래서 5시에 잤어 새벽 5시에 그래서 아침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일산으로 가야 돼 일산에 몇 시? 9시 반까지 5시에 자고 그래서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벌레가 앉아있냐 그래서 자고 2시간씩 끊어자 지금 안하려면 2시간씩 끊어자야 돼요 잔둥만둥으로 자야 돼 계속 오래 길게 자면은 잠의 소중함을 못 느껴 1,2시간씩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은 되게 오래 잔 것 같아 그러다가 8시쯤에 출발해 왜냐하면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주말인데 이상하게 차가 막힐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8시에 출발해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 왜냐 가는 동안에 자려고 그럼 또 1시간 끊어자 수 있잖아 그래서 1시간 또 자고 도착해가지고 촬영을 막 하고 내가 4시까지는 끝나야 된다고 했어 왜냐면은 4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5시 따와 미스터 따와의 약속 9시에 그거 현황이잖아 그 사이에 좀 잘나고 그래서 4시 반에 끝났어 그때 촬영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니까 택시도 자고 이러니까 6시야 중학교 1학년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8시라서 좀 자놨어 한 2시간 자놨어 그리고 켜놡을 했어 미스터 따와 그래서 18시간을 했어 롤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 이렇게 늦게 끝날 줄 몰랐어 18시간 하고 포기하고 부재중전화가 엄청 왔어 집에서 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욕먹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INS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욕먹고 집에 가서 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열, 열한시 쯤에 일어났나? 아, 아홉시 쯤에 일어났어 또 세시에 자, 세시인가 네시에 자서 아홉시에 또 일어났어 그러다가 또 다시 잤어 근데 그 다음에 그 여행이 취소가 됐단 말이야? 아 여행이 취소가 안 됐지 왜냐면 내가 따, 미스터 따오랑 네시 쯤에 끝났잖아 그쵸? 그날 파주에 열시에 촬영 있었어 마꼭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4시에 얼른 또 2시간씩 끊어자기로 간 다음에 10시까지 갈라면은 아 10시,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파주니까 1시간 걸리니까 넉넉하게 1시간 반에 출발해야 돼 그럼 8시 반에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한 4시간 자고 또 가서 택시에서 또 1시간 자 아 도착했는데 그 감독님이 돌고래 감독님이야 근데 돌고래 감독님이 김꼬망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고래 감독님이 늦어도 12시에는 끝내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늦어도 1시에 끝내준대 근데 거짓말이 없어 2시 넘어서 끝났어 새벽 2시 새벽 2시 그래서 차 타고 집에 오니까 새벽 4시야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자는데 이상해 그래서 월화가 푹푹 잤는 쉬고 잤는데도 상태가 이래 그니까 현황을 하지마라 2시 뚜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셨죠 이제 그리고 1시간 늦었죠? 사자성어로 치면 이거를 음 후안 무치라고 한다 얼굴이 두껍고 수치심을 모른다 그리고 싸운위는 그거를 사자성어로 황제공명 이라고 한다 옥토패스라 동음이 아니 이음 동의어 옥토패스라고 한다 그리고 조... 조... 융... 조윤 조윤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스터 딸랑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아니 제일 이쁜 그림이 공포게임 어떠냐 그러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공포게임을 미스터 따가 그래서 어? 진짜 못해요? 아니 내가 미스터 따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해주는데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못하겠대 그래서 아 못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 그러면은 2차 묵벌을 시도하고 이걸 묵고 황제공명 옥토패스도 시청자 그거니까 벌칙이니까 싫어할 거 아니야 이걸 묻고 2차 묵벌을 다시 시도해서 그때 실패하면 그때는 진짜 그 공포게임 어때요? 이거는 성공하면 안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데 자기가 성공하면 그냥 이게 없던 일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죽어도 못하겠는 공포게임을 걸어도 실패를 생각을 안해 실패를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공포게임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성공하면 된다는 조건을 걸으니까 한대 또 위해 były 그래서 나는 뭐지? 그래서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일단 그쵸 우리 맘대로 막 벌칙을 바꿀 순 없어 투표를 통해서 이 묻고 공포게임으로 가는 거를 허락해주시면 다음주는 안되고 다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켜낭을 봐봐 여러분들 켜낭을 하면 몸이 축나져 근데 빨리 깨면 돼 빨리 깨면 축가 안나잖아 그쵸 배대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롤로 롤을 좀 해서 암박 브론즈 한 20포 30포까지 해놔 한 50포 50포까지 해놔 그리고 내가 짤자리에 약했잖아 라인점 맨날 지잖아 나도 짤자리를 하나 연습해와 잔나나 잔나나 바드를 연습해라 이렇게 하면 돼 이론상 아셨죠 참고로 북벌은 1차가 제일 모양새가 이뻤어요 그다음부터는 잔잔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롤을 좀 해보겠습니다 롤을 좀 해보겠습니다 쏘맘의 허락은 쏘맘의 허락은 다다음주니까 어차피 북벌이 나중에 물어보면 됩니다 한 다음주쯤에 물어보면 돼요 다다음주쯤에 롤을 좀 해놔 다다음주쩍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먹는건 존스 페이버리 피자입니다. 어저께 먹다 남은 겁니다. 백브레빙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허락보다 쏘맘한테 허락을 받는게 먼저입니까? 아직 님들의 허락도 안 받았어요. 모르시는게 있는데 당연히 허락을 해준거 같지만 여러분들의 허락도 받지 않았어. 후출사표 후원 감사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로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고사성어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을거 같애요. 그냥 나무위키 뒤지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질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을거 같애.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엘구안님 아마존고라니님 후원감사 과연 아 쏘마음이 허락했다구요? 왜..왜 허락하지? 나중에 나중에 끝나고 욕할거잖아 안할래 욕할거면 안 하고 아 나는 잘했는데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욕 안한다고요? 욕은 안하면 뭐 할건데? 굿 할건가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곽정처럼 홍칠공한테 항룡 18장 초식 하나만 배워왔잖아 라인전 단계 끝나고 밀고 와드하고 숨고 따고 와드하고 따고 그거 1초씩 초식 하나 배운거 그것만 써도 이길 수 있어 근데 왜 안해 그걸 배운걸 왜 팀원들이 안하냐고 너무 상승무공이라 범인들은 배울 수가 없어 두룹두룹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무역지는 항상 이런게 있어요 주인공이 되게 약한데 약할 때 되게 그 업계에서 탑이 지나가다 우연찮게 만나 그거를 그 기현이라고 그래 기현으로 만나 근데 걔가 어떤 에피소드를 겪고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암튼 하다가 결국 최고의 고수가 자기가 자기 그 무공중에 뭐 여러가지로 이루어져 있을거 아니야 동작으로 한 동작만 알려줘 근데 그거를 주인공이 연습을 뭐 많이 하든 똑똑하든 그래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그래서 그거 하나로 계속 초반에 비벼요 1초식으로 비벼요 1초식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배워왔잖아 어? 미드 쭉 밀고 와딩하고 낚시해서 따고 쭉 밀고 와딩하고 낚시해서 따고 이거 반복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초식만 써도 이기는건데 응? 그래 학력유예 하나로 비빌 수 있는데 이러면 그 라인전에서 이기고 지는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무의미해 1킬 2킬이 이 학력유예만 제대로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서푼 럼블같은 소리하고 접하셨어 아이 진짜 답답해 죽어 연습 CX CS먹느냐 원딜이 흘리는거 주워먹어야지 어 뭐야 나 이거 왜있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마살라타임이 뭐야 이게 자꾸 침수자들을 어떻게 대기시킵니까 이래야지 아 커염이 커염이 강소연냥이 선물해준거지? 벌레가 3마리가 있네 어 커요운데? 이거 쉽잖아 어? 쉬워 봐도 쉬워요 어렵잖아 쯔잉냐 쿨 쯔잉냐 쯔잉냐 왜 안들어가 이러다가 조진다고 왜 안들어가 진짜 쯔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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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는에 딱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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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그리고 이거 공감 세라토로 공감이잖아 왜이렇게 늦게 나오지? 여기서 하면 1초 멀리 있으면 멀리 돼 멀리 있으면 멀리 돼 쯔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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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소용 이 assembly 이이 i 지랄하다가 못해 쯔잉냐 안전함 그리고 족먹으면 빨라지고 여기서 갱이 되네? 그죠? RTW? RTW? RTW까지 내가 쓸 수 있을까? 시프트를 바꾸면 레벨업이잖아 됐어 하드완성 신스 먹는 녀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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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냐 어? 아고님 안녕하세요 모든 게임을 다 잘한다는 아고님이잖아 어? 흐흫 미스터따 이른 시간에 웬일이에요? 수하옥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따 웬일이야 예열? 지금 방송 켰어요? 구경 한번 해볼까? 아 지금 방송 안키고 하는거야? 방송 안키고? 그럼 보면 안되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미스포춘? 미스포춘? 아 모르가나를 내가 직접 하기 어떻게 돼? 죽었어 따라가고 싶었는데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왜 죽었지? 아 모르가나 해볼까? 이거 주문도둑검하고 이거 되게 좋거든? 왜냐면 그 장판이 뚱뚱뚱 해가지고 아 불안불안하냐 이게 학부모의 마음인가? 초등학교 막 보낸 학부모의 마음일까? 불안불안하냐 나보다.. 나보다 티어도 높은데 왜 불안불안하지? 퀸니돼디 모르м하네 그거 안해 미친방어마 오오 퉁탕 어? 한발에 두놈 어어 같이 맞기 그리고 암흐무 아아 풍대 안맞고 사망 따윤이 사망 동기호진을 노렸지만 동기호진을 노렸지만 안됐고 암흐무 지금 바텀에서는 그부가 좀 사려 여기죠? 사려 따윤이 어이구 잠깐만 와드가 돼있었는데 이런가? 와드가 아 여기가 안되있었구나 아 이제 알았어 핑을 찍었는데도 안빠져 이거 여기서 보였을때 빠졌으면 살았을거 같은데 그죠? 왜냐면 얘가 좀 머니까 여기서 이정도로 빠졌으면 아 에쉬 궁에 암흐무 이거 맞아도 한명은 살았을거 같은데 암흐무 궁 없어서? 아까 궁 쓴거 아니야? 안쌌네? 살았지 그러면 안쌌네? 살았지 그러면 암흐 어 모르가나가 또 죽었어 또 압박 또 압박 무한 압박 무한 압박 함무 압박하고 보르가나는 시체로 발견되고 또 맞고 두다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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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시선으로 시청자의 시선으로 보면 참 이게 재밌구나 비극인데 이게 참 슬픈 비극인데 자 또 출발 순보 순보 아니 순보라 이거 뭐지? 뭐라고 지금? 활보인가? 활보 활보로 여기까지 야 빨라 빨라 빨리 가서 죽어야지 야 암흐지게 죽어야지 모르가나도 좀 이상해 보니까 미스터 딸을 부필하지 못하고 있어 이 호전성을 같이 어?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어 피하고 어 왜 갑자기 갑자기 지한테 갑자기 걸든이 이거 되게 길거든 쿨이 지금 한 이게 23초야 쿨이 이즈리얼 비전이 비슷해 요 따윤이 님은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그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애 미드 암살자 그거 하면 되게 잘할거 같애 빠질구석 있는거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먼저 훅 들어 강 나오면 들어가고 빠지기도 쉬운거 피지컬은 뭐 다같이 안되는데 뭐 그런지 해서 왜냐면 계속 가만히 냅두면은 이런데서 이제 라인전단계가 끝나고 주변에 아군이 없는데 막 여기까지 파밍을 해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요 근데 물려서 죽어 그런 경우가 나와 오오오 좋았어 좋았어 예측 예측 했죠 말파가 붐을 쓸거라는 것을 모르가나 신현한테 아 아 오 시도 니가 와 오 아 아 아 아 아 저거 뺏어먹고 그리고 600골드로 줬어 900골 럭스랑 모르가나랑 서로 묶기 묶기 대작전이 있네 그죠 속박 속박 대결 그래서 아 아 아 막 womp 아 으 씨 bater 아 으 으 태워버리고 이거 대포가 있을 때 집에 가면은 미니어들이 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타워가 빨리까지잖아 아니 아니 내 입장에서 귀환을 하려고 할 때 저거랑 별개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대포를 살 대포 타이밍에 집에 가잖아 그 이유가 여기서 교전 상태가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타워에 부딪힐 일이 오래 안걸리니까 그런거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박어 여기다 박어 근데 내께 내가 먹어야 될 게 내가 먹어야 될 대포가 내 타워에 박히고 있어 그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머포 때문에 얘가 오랫동안 찌개기가 많이 사니까 박히면 뭐 박히면 뭐 안좋지 야 야무지게 먹네 오 오 피했어 와 미스터따 죽었어 이거 어떻게 써야되는가 애쉬가 너무 센건가 애쉬는 모랑 여기는 하나도 없어 정수약탈자 하나 있네 피가 없었구나 반피였구나 얘는 왜 또 여길 쳐 얘 치면 되는거 그죠 그럼 두개 다 딸수도 있었네 두 명 어 죽었다 돈은 미스터 딴 애가 더 많아 놀랍게도 근데 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리하겠지 이러고 있어 지금 왜냐면 스포어는 14대 9니까 CS를 전체적으로 많이 집어먹었어 그리고 타워도 두개를 이쪽은 부숴었어 아무무 CS 상대방팀에서 1등 미친 고원 감사합니다 오 그 뭐 이쪽으로 쓱 빠지기 야쏘 하세기 자 야쏘 다음 상대 즉 즉 즉 하세 들어가고 소리에게 돈이 거의 그냥 그거였죠 안 들어가면 살았는데 들어가서 죽었죠 오 따요니의 저거 좋았죠 와 안돼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야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사망 자 세주안이 잘 안 좋습니다 튼튼하죠 세지만 세주안이 뒤로 빠졌을 때 모르가나가 노출이 됐고 따요니 어김없이 속박에 걸린 후 사망 어휴 이거 해볼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야쏘가 쑥 죽어가지고 날벌레처럼 아 무무 매서워 지금 무무가 상대방이 왜 적응형 투구로 갔을까 탑세주 아니라 탑세주 카르마라서 AP 여긴 망하고 AP AP 망하고 촛네 적응형 투구 얘도 갔네 보는거 보는게 더 재밌는데 비슷하다 쉿 자 여기까지 봐바 주변에 아군이 없죠 봐바 못 멈추나 시야가 지금 이렇단 말이야 안보여 주변에 여기가 그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 핑 들어오잖아 지금 아군으로부터 여기까지 먹어 깜빡깜짝 놀라 그때 내가 막 어디가 있냐면 와드하고 있거나 뭐 아무튼 뭐 딴 데 가 있어 아 물리 못 시작하나요? 싸인이 와 궁극기 썼나? 암흥 너무 잘 들어갔는데 와우 말파이 우리에게 돈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슈퍼처럼 교미를 끝내고 바로 죽었어요 집중하시자 말파이트와 수정을 하고 바로 죽었어 말파이트가 띄우면 바로 들어가거든 바로 죽어 추가타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 그 있잖아 그 개미들 그 뭐죠? 결혼하고 그 비행하잖아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비행이라고 그러더라? 그 아무튼 있어 비행을 같이 하고 수캐미는 죽어요 야스비행이 아니고 흠흠 자 놀랍게도 굉장히 놀랍게도 1.1800원 정도 앞섭니다 1.1800원 앞서요 이렇게 고군분투 하는데 아 놀랍게도 아군님은 계속 그부님이 잘하신다고 그부가 계속 멱살 캐리 9킬 여기는 뮤뮤 그부대 뮤뮤의 대결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는 2코어 딴은 1코어 아 붕대 보셨나요? 미니언이 없는 줄 알고 붕대 나렸는데 등잔빛이 어두웠다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미니언한테 걸려버린 사슬이 암흥무 슬픈 암흥무의 모습 친구가 없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아장아장 정글로 돌아가는 암흥무 자 사슬 이렇게 막 징징대고 막 성질내고 이거 뭐야 성질내는거 뭐야 스킬 짜증내기 짜증내기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을 턱이 없죠 짜증내기 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뮤뮤 자 모르가나 자 여기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와드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건데 여기서 갑자기 와드 박히고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그거야 와드 작업해놓고 기습 와드 작업해놓고 기습입니다 호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습을 했는데 왜 4명이 들어왔지 자 일단 그부가 들어가 봐봐 그쵸 그리고 모르가나가 와드를 받고 지워 그래서 여기 있다는걸 알아 블루 팀이 그리고 야스오를 따라가 그리고 4명이 가 까르마 까르마랑 상관없어 여기가 먼저 모였거든 아 그부가 따였구나 뭐 여기는 2 2대 처음에 암흐무만 상대했는데 암흐무 하나도 버거워 지금 이 바텀 뷰어가 암흐무 하나도 버거운 상태야 그리고 그부가 여기서 따였어 먼저 모였는데 따로따로 싸웠어 카르마가 없는거랑은 상관없어 놀랍게도 근데 따윤이 팀이 100골드 더 많습니다 아 1000골드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모 킹 와 이 친구 짜증 한번 내야죠 아 모르가나 슈퍼 세이브 친구가 없어 연막 사이에서 암흑뿐이야 그 사이에 이거 먹었습니다 배런을 먹었어요 배런을 먹었어요 배런을 먹고 얘네는 아 그러면은 우리 용이라도 챙기자 용이라도 챙겨서 이거 얘네 올라올 때쯤에 하면은 우리 또 용 뺏기니까 빨리 먹자 시야에 걸렸고 집에 안 갔어요 이 친구 럭스는 집에 안 갔습니다 아 예측을 했는데 안되죠 모르가나 너무 깊어요 자 커트로 나갔죠 불실 그럼 다음 한타 때 바로 한타 열리면은 모르가나 할거 없죠 봐봐요 할거 없죠 불실 빠져가지고 할거 없습니다 자 궁극기 하나 써주고 그냥 끝이에요 궁셔틀 오늘 한타 이길 수가 없죠 자 어 내 이기지 교미가 끝나고 야스온은 또 사망했습니다 어 연막이 없으면 극우의 파워는 반으로 감소하는데요 자 짜증내기 암흐무를 잡을 자가 없어요 암흐무가 짜증 한번 내 와 이거 판정 너무 좋다 어 사슬판정 너무 좋다 암흐무 버티죠 뒤에서 럭스가 딜 넣고 넉스 좀 공격적으로 해 주지 공격적으로 해 주지 좀 공격적으로 해 주지 좀 와 따요님 이런거 이런 모습 암살자스러운 모습 총든 암살자 아 놀랍게도 바론을 말파 빼고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말파 빼고 다 바론을 제거했어요 야 아니 이 모르가나가 불, 불실을 불실 없이 싸웠는데도 이겼어 한타 요고 CS 주워 먹기 냠냠냠 달달하죠? 애들이 오기 전에 얼른 먹고 싶은 서폿의 마음 난 알, 알고 있어 허겁지겁 먹죠 막 스킬 써면서까지 왜냐면 막타만 먹어야 되는데 이 이 친구들이 없을 때 얼른 홀랑 너무 달달하거든요 아 이거 걸고가기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모르가나 하면 이거 배워야겠다 걸고가기 흥이 진지한데 흥이 진지한데 오 근데 항상 아군하고 같이 갈 순 없어요 특히 솔랭은 알아서 눈치껏 받고 가야돼 그리고 위험한만큼 상대방도 그거를 막 노리고 있진 않아 귀신같이 상대방도 상대방도 시야가 잘 안 돼있을 한국도 있고 뭐죠? 암호무? 친구가 친구가 많이 없었나요? 새친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야스오는 타고 타고 스케이팅을 하고 그치? 어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다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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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튼 딴 데다 쓰고 들어가서 혼자 막 몸부림치다가 뒤틀려서 사망 이게 내가 아는 야스오인데 커튼을 막 이상한 데다 쳐 뭐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막을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 막고 죽어 그니까 그 막 막 커트로 쓰진 않는데 그게 되게 막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 전투 리듬이 이렇게 있다가 쓱쓱쓱 탔지 그러면 뭔가 스킬 써줘야지 리듬이 쓱쓱쓱 팡! 이게 돼야 돼 그니까 쓱쓱쓱해서 별로 안 써도 되는데 팡 써! 근데 이게 쿨이 길잖아 그 다음에 집중포함하고 몸이 부치려서 집중포함하고 어 스피드왕 번개같지 이게 스피드왕 번개 느낌이야 여기 쓱쓱쓱 타면서 스케이트 타죠? 그죠? 스케이트 타죠? 쓱쓱 그 다음 이제 헛 헛해 뭔가 어? 스킬을 자기는 하나의 스킬로 여러 개를 막 써서 신났는데 커튼이라도 치고 싶은 이게 인간의 심리에요 별로 안 중요할 때 커튼을 써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알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야스오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마치 리신이 Q 맞춘다고 들어가는 걸 참는 것처럼 집중하십시오 따요니 선수 피바라기 같습니다 무한의 대건과 피바라기 이거는 뭐냐 공격 속도를 극도로 자제한 한방 한방 여잣진 여찐 여찐작전 미포는 원래 이렇게 안 돼 왜냐 활보가 있어서 100% 상승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공격 속도에 영향을 안 줘요? 미포 궁은? 하다 와아 뒤에 싸 여기 뻘로 빠졌죠? 오 잘 들어갔다 카르마의 실드가 뻘로 빠졌어 아 교미 교미비행 어 교미비행 성공 그럼 미포는 그냥 공격력만 업하는 게 좋겠네 이 궁극기가 그거니까 엄청 올라가니까 아 아 아 봤어요 야스오 무비 게임 시작한지 32분인데 아직도 럭스의 궁 럭스가 우리 편인지 모르고 있어요 피했어 자기야 럭스의 궁극기를 같은 팀인지 모르고 있어 실력이 있다는 소리에요 포텐셜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죠 이 친구 갑자기 원한 관계인가요 갑자기 거의 다 와드까지 있었어 사망 놀랍게도 이렇게 했는데도 어 암호무 팀이 500골드 앞섭니다 별 차이가 안난다는 뜻이에요 500골드 앞서 이쪽 팀은 아마 이럴거 아니야 지금 너무 상황이 안좋다 하지만 그렇게 안좋지 않아 용도 3대2고 용도 3대2고 아 귀났다고요? 아 수련중입니다 안되는데 R하면 안돼 다 됐나? 자 따윤이와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잘 봤고 예습 북벌이 북벌 예습 북벌 예습 미리 보는 북벌 북벌 민주 미스터따 침동 수고한 감사합니다 오케이 컨디션 나 지금 좀 괜찮아 푹 잤어 폼벌 폼벌 미스.. 어 그러네? 자 방금판 미쳤네 서렌 쳤나? 말파가 말파가 바로나오 수련했는데 아 4연패 비포 베인 비포 베인 애쉬 비포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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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베인 비포 베인 그리고 나는? 안녕하세요 아 미스터따 방송도 안하는데 왜 그거 하세요? 승풀고 있죠 감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공포게임 걸고 하는 거 진짜 지킬 그 생각 있죠? 그쵸 어.. 알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7연패 미스터따 미스터따 다음주에요 다다음주에요 다다음주잖아요 다음주나 다다음주죠? 네 알았어요 제가 브론즈 1 50호까지 올려놓으면 쉽겠죠 좀? 거기까지 좀 올려놓을까요? 근데 굳이 그걸 올려놔야돼요 뭐 저희를 못 믿.. 전을 못 믿고 지금 심창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를 미스터따는 너무 잘해 나를 못 믿겠어 나는 왜요? 잘하셨어요 피곤해서 그러신거지 하.. 진짜 딸.. 서포터의 그.. 멘탈을 원딜이 또 케어해주네 아니 멘탈 안 나갔으면 이겼어 하.. 진짜 이런 사람 없어 어디가 아니 근데 그.. 좀 당황스러웠나요? 촬영 끝나고 왔는데 20포가 돼있어서 좀 선 넘긴 했어요 아 그게 아니 제가 7연패 중에 미스터 따가 가기 전에 1패를 하고 갔어요 그쵸? 그쵸? 1승 1패였잖아요 그래서 승급전이 1승 1패가 됐어 그 다음에 단군.. 단군이라는 간신을 들여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단군하고 4패를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신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바드 바드 좋다 항상 라인전에서 졌죠 라인전 이기는 픽 라인전 졌죠 항상 항상 힘들었죠 이기는 픽 너무 힘들었어 항상 항상 힘들었어 그리고 한타 때 비볐어 그 한타 때 비비고 아까 연습도 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아 닌텐도 이 쇼미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닌텐도 참 탈락으로 라인전 빡빡한 거 없나? 뭐 자이라 같은 거 없어요? 좀 센 거? 네 라인전 개빡빡하고 그냥 막 그런 건 막 럭스, 제라스 이런 거요?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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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어 스웨인 스웨인 맞아요 세나 세나 어때요? 럭스, 카르마 세나 이런 것들이 진짜 세죠 세나는? 세나도 센 거 같긴 하고 세나 한번 해볼까? 네 그럼 저도 라인전 센 거예요?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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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자님 오셨다 왜 갑자기 롤 하세요? 저요? 열받아서 분, 분해서 아 분했어요? 진짜로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그 마지막에 지쳐가는 모습이? 네 왜 이렇게 나만 부내지마 훈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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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에? 아 훈훈하게 웃는게 아니라 웃겨가지고요 무조건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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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하거든? 세나 세나 에이아이도 안 해봤는데 세나 처음 하셔도 돼요? 제가 캐리캐리 나 많이 봐서 알아 스킬은 스킬은 뭐 저도 많이 봐서 알아 킬까지 포함된 거 그거랑 그 얼어붙는 거 광역 얼어붙기 그리고 나 안 보이면서 도망가기 그리고 궁극기는 엄청 큰 거 광역 그 광역 실드 주면서 데미지 주는 거 강화판 응 맞아요 그리고 대포 대포 같은 거 죽으면은 시체 그 찌꺼기 그 나오는데 그거 수거 그렇지 그걸로 그거 3원씩 줌이야 그거 안 죽여도 3원씩 3원씩 줌 닌텐도 20만원씩 을 가까운 우선 다시 저 여기에 꽤 있는 거 재미있는 게임들 많아요 닌텐도 모르세요? 그 51가지야? 요즘 유행인거? 네 요즘 유행이래요 음... 어, 이 메이트까진지. 그거 뭐 하자고 있던데? 저는 블랙잭 하고 싶어서. 대왕의 세대 투 깔아야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이거 근데 방어막 들어요? 원래 세나? 방어막이요? 방어막 드세요. 아, 카르마에다가 바루스도 정화 듭니다. 왜 보호막이 좋아? 방어막... 아, 걸러 가져가서. 바루스 좀 빡세긴 한데 가깝어요. 제가 힐 들었을 때 방어막 뜨는 건데 제가 힐을 안 들었으니까 딴 것도 줘야죠. 어, 그럼 내가 힐 들려. 아, 세나 표정이 야무지네. 세나, 그 스킨 이뻐요. 이번엔 스킨 사세요. 야무죠. 그니까, 그 뭐라 그러지? 손이 야무진 스타일이야. 일 척척 잘하는 스타일. 일 척척 잘하는 스타일. 군대에 딱 갖다 놓으면 일 잘하는 스타일. 아, 그런 사람 있었어. 어. 손이 야무진 애가 있어. 맞아. 선도 그냥 탁탁탁 잘 긋고 응.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군 떴어. 세나는 그리고 사거리가 길어. 맞아. 맞대. 뭐야. 오리아나 서포터네? 카르마 비드국. 이럴수가? 아니겠죠? 봉인풀린 주문서 이거 바꾼 것 같은데? 바루스 너프 먹었는데도 안 해. 맞아. 카타리나? 헤엑! 이쪽에 뭐 원거리가 좀 이상하다, 우리. 유성 바루스 아니고 치석 바루스. 허세춤. 어? 처음에 이거 갖고 시작해? 이 주문도둑검 같은 건가? 몰라요. 전 서포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청자들한테 또. 모를 수 있어. 신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QW이. 뭐야. 갈 거야? 또 가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인베 조합 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가면 어차피 다 가게 돼 있어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어우, 나 이거 몸보다 커. 미사일이. 저, 저. 킨드레드 든든해. 저거 무적이 사기야. 맞아. 오! 오! 그 주문도둑검 아니에요. 그. 낙타 못 치십니다. 안 치우겠어요. 오, 이거 뭐야. 그거 먹어요. 3원. 3원. 그걸 먹으면 3원.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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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비아오니. 어? 어, 상태? 어. 시작하지? 도와줘. 나스 비아오니. 인생은 참 즐거워. 우리가 1에 먼저 뛰는. 오, 속박 나이스. 오, 이걸 속박을 거시네. 오, 압박 쩔어, 압박 쩔어. 어때요? 맛이 어때? 오, 기사. 계달달해. 오! 달콤하다, 달콤하다. 얌얌. 오오! 뜨거져! 얌얌.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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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 오 마나 왕나무에 바루스 와드 맞고 오케이 아 이게 때리다 보면 신나가지고 계속 하게 되네 원래는 그래요 해딱지 먹고 힘들어 이거 갯딱지나 킨드 레드가 먹으면 이득 이랬는데 오케이 여기도줄 수 있대 오 달달달달달달달달달해 오 퀴즈 будут 싸 아일레 싸 오오오오오오 아 빳바르네 안쓰러 속도 뭐야 어 컷인 냠냠 어허시렘 나이스 압박 압박 좋아 평타 지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런 스타일이 맞을지도 맞을지도 아 컷신 못먹었어 압박해 압박해 아 너무 아깝다 같이 이거 힐 오 좋은데 그거 그냥 사기팀이에요 무조건 힐 들어가 아 그렇네 아 나 아까 느낌 잘 못했다 어 싸 엘레 싸 어 죄송 이거 갑시다 하나 더 빌려 하나 더 빌려 하나 더 빌려 근데 얘네가 집 안가면 우리가 집가면 손에 힘 그러네 쟤네가 훨씬 더 후달리는데 우리가 집으로돼 쟤 마나도 없네 쟤 마나도 없네 갱오면 갱승임 무조건 오 오 양념 컷신청구 아 바루스 마나 없음 카타리나가 온다고 오 오 이런 시원시원한 아 여기 라인 초기하고 여기서 싸우면 돼 어 여기서 싸우면 돼 오케이 고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아니 좀만 더 기다리지 얘네 울고 있었는데 아 컷신 냠냠 어 냠냠 먹는 맛이 쏠쏠하네 쏠쏠하네 어? 집에 안가? 아 이게 못 죽이네 아 아 이걸 못 죽이네 다음엔 죽일 수 있어 아 까비 까비 와 이거 안가 집에 안가 가지마 우리도 가지마 간대 간대 가지마? 밀어 밀어 밀고 가 그럼 저거 저거 때려봐요 때려봐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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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헐 헐 어떻게 된거야 내 이동력에 한개 내 이동력에 한개 컷신 컷신 먹으면 좋아져요? 네? 컷신 먹으면 좋아져요? 컷신 먹으면? 물론 골드도 생기고 좋은거 같은데 힘도 세지고 돈은 먹는데 힘도 세지는거 같아 힘도 세져 아닌가? 아 오케이 집까지 컷신 아 근데 아깝다 잦아보는건데 구웅 사정거리 개좀 어 그러네 그걸로 어씨 그 실드 주거나 할 수 있음 어 그러네 어 나 좀 있으면 이거 생김 요림의 주먹 뭔진 모르겠지만 사르마 전멸 썼어 쓸데없이 사르마 전멸 썼어 전멸 빠진.. 아 전멸 빠졌다고? 근데 우리도 다 빠졌는데 뭐야 이거 안맞아 이 가운데만 맞아? 요것만 가운데가 제일 잘 들어가고 양옆에는 엄청 조금 들어가요 아 중앙에만 딜은 중앙에만 맞는데 딜은 주나 어, 갔다 온다 고! 고! 카타옴! 카타옴! 나이스 좋았고 완전 달달 아, 때릴 때마다 감소되네 어, 촉박! 촉박 좋은데요? 매섭죠? 아, 매서웠어. 개는 매서웠어요, 진짜 아, 뭐야? 서비스, 세리머니 이제 올게 지금 짜증남 카타리나는 우는데 우리팀 왜 안오 근데 와드 박아야 돼 어, 저거, 컷인 아, 지킨다 컷인 못 먹게 치사해 우리팀은 모아 더러워서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어 어, 컷인 어, 이거 와드 컷인 어, 컷인 컷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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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컷인하게 하려고 했는데 킨드레드 갔어 킨드레드 킨드레드 레드 먹을 수 있으면 개이들 괜찮아 저기 미신 아무것도 못한 거 어, 컷인 미신 미신 미신, 여기서 시간 동선 한 1분 동안 여기 있음, 지금 미신 이유 없이 1분 동안 근데, 킨드레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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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뭐해 어, 온다, 온다, 온다 김, 고 kep 깎아 갑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북중하찌 하류쇼 욕먹어 욕먹어, 과감하게 up 우리가 섬빵치고 리신 오면 죽이면 돼 아 wing 퀴즈 더워? 괜찮아 우린 리신 잡은 게 이득이야 어? 뺏겼네? 이득 맞아? 미안하다 퀴즈 내기 마너 없음 라틴업 마너 퀴즈 나 빨뜨렷 뒤질듯 아! 아 미친 아 마나만 있었어도 다 조지는 건데 진짜로 아 이거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아아 아 마너 없다고 한 거를 내가 굳이 건드려서 하지만 킨드레드가 막타 치면 이득 나이스 킨드 마무리 가능 그렇지 아 어시 못먹어 하지만 카르마한테 뒤지면 쌉 쏘네 싸엘라 싸 싸엘라 싸 다급하게 싸엘라 싸 싸엘라 싸 싸엘라 싸 아아 잘나가다가 뇌절 죄송 아아 그럴 수 있어 결국 또 반반 반반 아 세나 E랑 W가 헷갈리네 빙결 세나 빙결 세나 빙결 세나 빙결 세나 빙결 세나 빙결 세나 나 요거 하나 더 밀어야 호탑 먹음 조금만 더 먹음 빨리 나 와드 와드 오케이 오케이 피챕을 하나 해야 돼 여기 와드 빙결 세나 저기 죽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짜고 165번 어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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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악 채굴악 165번 먹은 어 이거 리신 뭐야 리신 왜이래 리신 왜이래 미쳤나 리신 빠이 오케이 나 내려갈게 어 나도 해줘 쪼금도 했어 언제쯤 나로 살수있지? 언제쯤 나로 살수있지? 속박 가능? 속박? 가능 근데 나 풍국기 17초 카르마 와 나 이거 포탑 왜 맞은거야 깜이 누가 1대1 내가 먹어도 되죠? 다 먹어도 돼 아 왜 여기서 1대1 왜 맞은거야 아 사소한 실수 중요하지 않죠 의미해 의미없어 의미없는 킬들 카타 카타 또 죽임? 속박 걸면 바로 잡으론 저거 오케이 저기로 나오기 직전 아 또 오바 또 오바 근데 죽임 와우 킬 깐스런 야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뇌절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뇌절인데 킬하면 뇌절 아니야 착한 뇌절 착한 뇌절 킨드레드 개잘큼 킨드레드 레벨 9 킨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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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 뇌 킬 뇌 뇌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빨배 чи 이캠 킬 后 킬 보기 킬 커신 벽궁 지림 우리 환상의 듀오 미드 밉시다 커신 먹는 맛이 쏠쏠하네 쎈는 하는 이유가 있나 오! 커신 오! 내가 먹네 자꾸 아 괜찮아 괜찮아 어색 난 돈 많아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커신으로 가기 그걸로 왜 가요 이거 이속 빨라짐 커신으로 가기 아 이속 빨라짐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뺏기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안 뺏겨 오! 커신 용은 두 개씩 주네 달달 달달구리 오! 아니 돈을 왜 이렇게 위에 커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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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아 아우 카이구나 요리가 아니라 오리아나도 카르마 딸 수 있음 카르마 딸 수 있음 나이스 클람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 또 오리아나 볼지도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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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아 와 와 이거 플래시 이겼으면 탈락을 해야 돼 까비 플래시 뭐야 뭐야 궁뇌절 궁뇌절 이거 벽박놀이라고 한 건데 피해버리네 어 이거 알고 있었어? 보였나 보네 벽놀 벽놀 궁궁기가 빠졌기 때문에 무섭지 않죠 그리고 나 컷인 무섭지 무섭지 가이달골인 오늘 벽놀갑 좀 날카로움 어 오늘 베인하는 날인 오늘 좀 긁힘 오늘 좀 긁히는 날인 뭐지 뭐지 빠진 빠진 오케이 전멸 빠진 오늘 좀 긁힌다 긁힌다 긁혀 오늘 좀 긁혀 오 2,000원 있었어 와우 서포트 주제 오 말렛이 있네 오 계속 느려지게 하기 열받게 마오카이 근데 좀 단단하 하지만 베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다 공평하죠 베인 앞에서 방템 못가져 의미없죠 어 마오카이 집에 안가는데 오리아나 여기있음 커심 커심 먹는 맛이 너무 쏠쏠한데 이거 세나 이거 왜 서있어 왜 블루를 안 먹지 내가 먹고싶게 파타리나 파타리나는 블루가 안 먹은구나 먹을게 없어 온다 온다 안 내 리드 리드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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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피하고 아 제발 아 아 아 흔들리지 마라 아 저 사일렛사 사일렛사 너무 쎄 아이 미친 아 미친 왜 이렇게 잘 맞춰 사일렛사 아 사일렛사 진짜 미친 저거 오늘은 달라 그래도 많이 추격까지 했어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 그 사이에 우리가 밀었어 아군 본대가 저 그 거대 거대 두꺼비로 서동격서 서동격서 이것이 병법 마오카이 진짜 징그럽다 무슨 뭐 헌 옷 뭉치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 헌 옷 뭉치 같다 헌 옷 뭉치 같다 오오오 킨드레드 안 죽었어 펑 병 넘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안 죽었네 이게 아 빡쳤어 빡쳤어 사람들 어 이거 낚시 낚시 어 이거 낚시 마오카이 마오카이 벽뿅 하하하하 아 킨드레드 아 달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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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킨드레드가 만들어냈어 메복지게 게임볶압 아 아아 너무 가벼운데 침드레드 거의 그냥 병망파 조운인줄 이곳이 병법 으하하하 허허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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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수있지 메복지게 메복 으하하하 어 이거는 마지막 MVP 이거 킨드레이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킨드레드 인정합니다 시나리오만든 유쾌한 팀워프 우쾌했어 방금 상당히 리신탈주 오리욕신고 아 우린 못봤죠 리신은 나갔으니까 신고 한번 해줘 오리욕은 모르겠어 네 기분 푸세요 가볍게 23포인트 올라갔어요 미쳤다 잠깐만 나 23포인트 올라갔는데 왜 23포인트에요? 나 0포인트였어? 0포였잖아요 왜 아닐척하세요 아 진짜로? 그럼 그냥 똑같았네 처음 현황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똑같았네 승급했으니까 2승은 한거지 아니야 1승 왜냐면 승급전을 그냥 올라갔어요 한판 이기니까 100포인트였어 1승 한거랑 똑같네 참나 근데? 1승도 꽂아놨어 당구님은 어떤 게임을 하신거길래 당구는 잘못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저도 좀 드럽게 못했고 상대편에 되게 잘했어 상대편이 너무 잘했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더 할거에요? 아니면 한판만 더? 한판만 더? 한판만 더 이기니까 재밌죠? 지면 재미없었어 당연하죠 지면 재미없죠 지면은 그냥 바로갔어 뒤도 안돌아보고 그죠? 전쟁하는데 계속 지면 하기싫어 이겼으니까 하는거에요 아 나 이제 죽게 세나에요 불클부터 올린대 불클부터 올린대 불클 시애나 나 얼마를 왜갔지? 간식먹는게 히오스가 좋아요 롤이 좋아요 에? 히오스가 좋아요 롤이 좋아요 저 이제 히오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롤하는데 히오스가 그립진 않으십니까? 아 저 이제 생각이 없고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좋아요 세나는 아무도 해야겠다 얘는 세나가 싫어하는거 뭐였지? 쾅 무는거? 블리츠 근데 지금 히오스 서비스 하나? 히오스? 서비스? 신캐 나왔어요 신캐 하고 있어요? 신캐 나왔어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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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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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김재원의 즐거운 게임체상 오버워치 메인 와우 업데이트 계속하네? 15 1년에 한 두.. 캐릭 2개 정도 나온다는거 같은데? 2개 3개? 히오스 어떻게 해? 내가 봤을때 2.0 했을때 CS가 있었어야 했어 히오스 스읍 그만해! 왜 3.0이야 2.0때 맛 봤잖아요 너무 맛 봤어 근데 시에나는 왜 이거 마법사의 신발을 가지 이거를? 왜? 그거 300원 공짜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이거 가느니 이게 완타가 낫지 않나? 그리고 그거 하면은 이동속도가 더 올라가고 아 요즘 빙결 안가는데 착취가 안돼 착취가 뭐지? 그렇구만 이속이 10도 빨라요 그게 그 신발이 어 근데 너무 늦게 나와서 그거 킬 따면 킬이나 없이 따면 더 빨리 나오 착취의 소난 5코스트 3일 3 데미지 철거? 철거 할거에요? 철거 들거에요? 그럼 저 비포합니다 아예 그냥 진짜 압박으로 네 오케이 위포하고 그냥 압박으로 조직이 아 근데 세트케인 스웨인? 아 이거 진짜 또 그건데 아 아니야 위포해 진짜 그냥 아예 철거 12분의 5 철거해 신발은 왜 가려는거야? 신발이 왜 좋아? 신발이 그 이속이 더 빨라요 그게 기본 신발보다 아 근데 너무 안좋던데 너무 늦게 나와서 나 이거 할래 그럼? 하지마요 보호막? 케인 있으니까 탈진? 네? 흠 흠 흠 난 그게 더 좋던데 그거 650원짜리 공짜로 주는거 땡 이거 그거 조합비를 다 받는다고? 아 250원밖에 보조를 안해줘? 음 그래도 초시계를 초시계를 올릴 템이 없대요 세나가 그니까 쓰다가 그냥 팔면 되잖아요 음 난 전에도 그랬는데 브라운 같은거 안올려도 되는거 가골 그럼 초시계보다 신발이 이득인데? 초시계는 250원이고 팔면 근데 신발을 사고싶을때 못사요 이게 단점이 아 사고싶을때 못사니까 첫끼한테 사고싶은데 왜냐면 살게 없거든요 딴거 사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신발이 필요해 화이트만 하면 신발 필수야 시청자들 그만 도달아 신발 좋다고 하지마 두려 초시계로 어? 한번 제대로 살면은 그거 650원이야 그거 자체가 650원짜리 쓰고 파는건데 무조건 초시계야 쟤놈이 또 저기 가있어 쟤놈이 또 저기 가있어 너무 무서워 스윙 강캐야 예? 스윙 강캐잖아 너무 쎄 너무 쎄 스윙 당기는거가 무섭더라구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같아 오 오 오 죽고 오 죽고 배달 그리 어 저쪽이 이래 빨리 찍을듯 빼야될듯 너무 빠름 빠짐이 되죠 거기로 가면 안되나? 야스오는 왜 내려와? 야스오? 그냥. 푸시면서 아니 야스오에요 뭐 야스오는 미드에서 왜 내려오는거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검은 뭉치 생겼어 이거 뭐야 퍼진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오 지나갔나? 야스오 미드 망했어 미드에서 왜 알 수 없어 오 오 야스오 하기 싫은거야 야스오가 정글인줄 나 어쨌든 우리는 풀렸음 오 깜깜깜 오케이 많이 막음 나이스 퍼블 나이스 퍼블 나이스 퍼블 근데 야스오는? 안 했어 카이사 체력 없음 카이사 체력 너덜너덜 덜러 덜러 철거할 수 있어 우리 맛있는데 어? 2명이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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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셨어요? 철거 20% 철거 20% 아 똥구멍 똥구멍 아 이걸 못 죽이네 아 잘못써가지고 괜찮아 우리한텐 20% 오케이 오케이 철거 아까 철거 한거죠? 철거 박은거죠? 못 박은 까비 한 번 더 철거 박으로 힐 차 우리는 힐 있어 힐 있어 천천히 가 저쪽은 힐 없어 어 움직이야 달달구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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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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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철거 했어 철거 힐어 우리는 힐 있어 힐 있어 상상하는 말 우린 힐 있어 철거 했죠 철거 야스오 또 내려왔다가 철거 못하면 철거 못하면 야스오 왜 자꾸 내려와? 어 저기 온다 어이거 빠지면 안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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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야스오가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좋아 나이스 한 대 봐 요거 요거 나이스 아 좋아 해결했다 시나리오 만들었어 해냈어 어 이걸로?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리고 가 먹을 거면 철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아 까비까비 그래도 철거 했으니까 됐어 하나 165먹음 철거 안 했던 거 같은데 안 했어요? 아 아니요 한 것도 알았어요 봐봐요 그거 그냥 깡으로 패서 아 깡으로 패서? 뭐야 내가 한 거야 그러면? 난 안 했어 일단 난 안 했어 야스오 5렙 어? 저 마너 없긴 한데 아 까비 이거 너무 손해임 극심한 손해 극심한 손해 아 미니언 극심한 손해 한 명만 짓다 우리 철거하면 됨 이거 너무 맞으면 안 돼 너무 맞으면 안 돼 너무 맞으면 안 돼 너무 맞으면 안 돼 안 맞지 안 맞지 살 smooth 살렸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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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저 너무 쎄 스웨인 맞추는 거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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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저거 너무 쎄! 스웨인 맞추는 거! 완주 자체세우는거는 당기는 게 사정거래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스웨인 삭제해야 돼 오! 뭐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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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맛은 보여줬어 온다 온다 오고 오고 요고 요고 아수록스 죽었다 쓰레인 뒤집 다마 나이스 카이사 카이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거 안 돼 아아 내가 왜 갔을까 타면 안되는데 괜찮은데 용 고고 아 내가 웨가스카인 괜찮아 철거할 수 있어 쏠룡 되지? 아 나 이거 와드도 박을걸 아 그러게요 괜찮 괜찮 우리 용도 털 수 있어 없다 이ť 조심 조심 아 내가 잘 피하면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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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잠깐만 진짜 너무 아픈데? 와 이씨 us 너무 늦게 썼다 이거 한대만이며 뒤져 허신대기 너무 늦게 썼어 이것도 있었네 요거 간다 간다 안 뜯어서 또 구할 안 뜯어서 죽는 죽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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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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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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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나갑갑갑갑갑 분명히 들어가 어 뒤에 조심 또 그 자식 올게 그 자식 여기다 박아놔 아 이거 철거 하고 싶은데 아쉽다 철거 철거 안해도 돼 철거 특성 있는데 안하면 뒤에 삽도대 같은 그거 그거 휘말려서 죽는 경우 많아 오케이 그만 오 뭐야 케인 철거하지마 철거하지마 케인 내려옴 미련같지마 철거해 케인 내려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등딱지 먹어요 맛있어보이 맛있어보이 껍데기 위험하다고 뭐가 핀이야 하지만 안위험하고 아 잘되버려 오오 오 왔다 아 뭐야 아 때려 때려 대가 치러야지 치러야지 껍데기 껍데기 먹은 대가 껍데기 먹은 대가 달게 치러 샷 야스오 샷 야스오 위험하다 했지만 위험하지 않았어 위험하지 않았어 오 그리고 블루 또 생기 오 그러게요 블루천국 미리드 오 맛있겠다 오 춤 맞춤 춤 맞춤 소식 오 오 오 오 벗 오븐 조 그 뭐야 스톰거 안녕 아 이거 못 보ระ 와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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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살아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타르 타르 와 은신 나이스 은신 너무 좋아 와 이건 먹어 이건 먹어 먹을 건 먹어 먹을 건 먹어 왜냐 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오케이 약소 내려와 안 내놓을래? 내려오실 텐데 오케이 어 저거 너무 높은 거고 아싸 먹는 말 있어 먹는 말 있어 블루 있으니까 2로 확인하래 많아 통과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괜찮아 힐이 있어 힐이 있어 버티면 우린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약소 내려와 어 근데 저기 있어 컷인덕 어어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힐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두울왕강에 뒤진다고? 와 말도 안 돼 오오오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야 거기 4명 있어 4명 있어 야 쏘 4명 있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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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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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잡았어 하나 잡았어 잡았어 히윙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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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야 아 이게 뭐야 커진 먹은거 2등이야 어차피 죽을 거 커진 좋아 좋아 Choi 두울왕강이 kein 변신했네 수비 모드로 변신했어 수비 모드 오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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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에 못 막을 거 같은데 아트록스 못 막아서 터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지금까지 특히 브론즈세계에서는 아트록스 못 막아 케인은 막아도 아트록스는 못 막아 왜냐면 케인은 신출규모라게 자기가 넣다 뺐다 하는걸 되게 까다로운건데 구른즈는 그냥 넣다 뺐다 안하고 그냥 대가리 박치기 하기 때문에 대가리 박치기는 아트록스가 설치기 때문에 165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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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딱 더블 철거 오케이 잘다 잘다 오케이 괜찮아 자 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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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신대기 버신대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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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소멸 직전에 두개 딱 먹음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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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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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이었어 손절 오오 아 까매 까매 아 미살박치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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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가면 죽어 아무도 안보인 아무도 안보인 이거 욕먹는 듯 욕먹는 듯 어쩌자고 가자고 가면 뒤지는데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근데 야스오가 자꾸 핑 찍은 야스오가 자꾸 핑 찍은 안돼 안돼 바람의 흐름이 빨라졌대요 이러면 뭐가 좋지 바람의 흐름이 빨라지면 바람의 흐름이 빨라지면 이런 지역들이 지나가면 빨라지 이동 속도 아우 지역이 빨라지 맞아 맞아 5 오 야스오 그거 캐 봤자 아무눈이 없어 왜냐 철거 이제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제 와서 두드려 봤자 안좋아 줄 생각없어 아까 했어야지 돌아가 아까 했어야지 철거보다 더 좋은거 철거보다 더 좋은거 가져봐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캐리해 아트록스 캐리 못막음 아트록스 캐리는 못막음 오케이 그리고 탑 개큼 탑 한명 더 안돼 사일러스 안돼 오 사일러스 흡수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어 오 오 오 오 아 펀치 흡수 흡수 아 펀치 흡수 아 4백폴 제압 펀치고 또 미드 풍대당 오 오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힘 아 오 안돼 오 오 오 미니언들의 평탈을 내가 막아줘 오 오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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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케인 너무 세 케인 너무 세 아퍼 아 야스오 야스오 빡침 야스오 빡침 야스오 지금 흥분했으니까 야스오 자극하면 안돼 야스오 자극하면 안돼 깍치면은 야스오 던집 이거 이제 더이상 깍치면 안 돼요 더이상 죽으면은 이제 사람들 화나 이미 화난지 공이 환하긴 했어요. 그리고 미드 통제당했으니까 미드에 계속 있으면 경험치 같이 먹는다고 욕먹어. 탑 5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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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좋았어 요거 까보죠 야스오 쪽 위험한 스윙 개쌤 두 명 죽음 오오오오 오 좋아 쪽 appeared chasing 대기 아아 진짜ải 밀었어야 됐어 어딜? 그냥 탑 탑 이미 밀려있음 그니까 탑을 밀었어야 됐어 안 됐어 이제 한 번 자기는 실수해서 죽어가지고 할 말 없어 그거는 퇴소식이야 에이드 드블랑 타바 못 밀고 밤려 안돼 도착해 저 집 가 CS 다 해볼까 어? 안되겠다 용서할 수 없어 아트러스 튀어야 돼 나 집 가 어? 용 집 가고 집 가고 용각이 용각이 바로 가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아니 케인 세다니까 케인 준냈어요 진짜 무슨 놈이야 그냥 투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우리 그냥 어차피 저거 먹고 있는데? 전력 먹고 있는데? 시간만 끌어 시간만 어? 오 오! 오! 우와! 와! 와 뭐야! 오 잡았다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미친 factories 불나방? 이거 불나방인가? 우리에게 돈 우리에게 돈 우리에게 돈 우리에게 돈이야 팡 впp 죽는다 ってる 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팔 무 아아악 아아아악 으어우 탁 아 Take it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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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너무 무서워 뭐야 혼자 가? 같이 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같이 나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전령 발원 됐네? 왜 애가 커졌어? 죽이려는 놈이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사일러스 다른 애만 줘 사일러스 저거 도움 안됨 힐도 도움 안됨 케인한테 다 따이네 야스오 지금 흥분 상태임 케인이 너무 세서 진노 모드임 아트록스가 근데 케인보다 약한가 지금? 먹혔을 것 같은데? 안 먹혔네 다행히 사일러스 죽음 답이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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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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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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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뒤에 뒤에 르블랑 뒤에 뒤에 르블랑 아 미친 뭐야 르블랑 있는데 왜 르블랑 쪽으로 가 르블랑 별로 안된대 안 먹혔네 저거 쫌 오? 안! 죽었 살아라 나이스 오오 둘이 또 진검 승부 뷰블랑이랑 케인한테 또 줬는데 야또 이거 이겨? 이걸 이기나? 나이스! 와 이게 너무 느리다 미리 하고 가야겠다 아니 야 아니 이거 생명력 흡수가 너무 좋아 포기하지마 사일러스도 막혀 막히려면 막힐 수 있어 야스오 세이전 나도 눌러 누가 안 보겠어 야스오가 안 왔어 마지막에 아 오늘 베인이 긁히는 날인데 내가 보니까 아 오늘 미포는 다른 날 미포 보너스는 다른 날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고생하세요 아 이제 가요? 자러 갑니다 아 포기? 포기가 아니라 방송해야 돼 밤에 아 방송 때문에 포기? 아 왜 그래요 또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포기하는지 아닌지 안해요 아 뭐 포기한다고 뭐라고 안하잖아 포기는 안해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포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맛보기 아니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해 병적으로 싫어해 포기라는 요구야 포기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 소년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 병적으로 난 포기가 싫어 아 알았어요 맛보기 포기가 아니고 맛보기였어 오늘은 열심히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르는 게 예술이네 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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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로 바꿔야돼 아니 못바꾸세요 이수자님이 닌텐도 닌텐도 그거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하나 사야겠다 소리는 안 들려야 돼 아 지금 이거 사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사와 아 흐흐흫 아 왜 이렇게 의묻해 아 아니 이거 따로 나가서 이거 어차피 결제도 해야되고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네 여기서 해도 돼 화면은 여기서 나와 아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크게 하면 돼 잠시만요 후원 감사합니다 나 화장실 여기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근데, 그 뭐지? 잠시만요 이거, 결제할 때 제 아이디로 사면은 침착맨님 아이디로 못 쓰죠 아아 내 돈 주고 안하고 잠시만요 화장실 가셔서 잠시만요 어? 자동 로그인되어 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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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나 심심한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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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됐지? 안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위치를 또 샀대. 나 주고. 여기 쓸 거야. 제정신 아니야. 여기 있다. 포더킹 이거 스위치도 있네. 왜 안됐지? 두 개 샀다. 하나 그러면은... 어? 이거 안되네. 어? 이거네. 삼, 삼칠구 구경하네. 안 돼. 이거 뜯고 계세요. 이거 뜯고 계세요. 두뇌트레이닝.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포켓몬스터소드. 이렇게 사주셨어. 다른 것도 사려고 했는데. 이거 얼마에요? 이건 얼마야? 몰라요. 합쳐서 얼마야? 한 8만원? 8만원? 네. 가격도 안보고 사네. 가격이 본다고 바뀌진 않잖아요. 보면 안살수도 있지. 괘씸해서. 가격 비싸면 괘씸하잖아.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굳이 봐봐요. 포켓몬은 그런 가치가 있어. 그 이정도 금액 지불할 그게 있어. 풍성해. 콘텐츠가. 붓기먼은. 너무 싫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요? 응. 싫다. 진짜. 저 화면. 나이씨. 와. 이. 이. 케이스에. 이게 있어. 씨. 왜. 이거 과대포장 아니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팔아? 이렇게 팔면 되지. 미개.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다 번호만 써놔도 되지 않을까. 그니까. 미개. 이거 자원낭비야. 진짜 인류 이거. 벌받아 이거 나중에. 에일리언 같은 거 나타나고. 기생수 같은 게 나타나서 벌. 벌 줄 거야 아마. 지구를 이렇게 파괴하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주문. 적용해야 되나? 어. 됐다. 됐어요? 주문 번호는. 네. 내역 항목. 지금 다운로드. 지금 다운로드. 아니 이게 대체 고길래. 야추가 고길래. 네. 저는 이제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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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4,8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돼? 히든 미션이 뭐 그럴까? 분노특성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터치펜으로 해야 돼. 포함...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터치펜은? 아, 동모드가 안 된다네요. 괜히 샀네? 동모드가 안 돼. 음, 어쩌었죠. 분노특성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어, 됐다. 어, 됐어요? 어, 됐어요? 이게 아닌가? 16자리. 되네? 16자리요? 네. 그러면, 4개만 빼고 입력. 그게 뭐예요? 어? 이거 맞아? 여긴, 여긴 4칸인데, 이건 3칸인데. 제트블랙님 구독 감사합니다. 4개. 4개. 그러니까, 이게 맞아? 구획이? 불길한데? 어, 잠시만요. 지금 다운로드. 아, 불길해 난 너무 이게. 암호. 암호 뭐였지? 암호 보였을까? 암호. 됐다. 어? 내 10가지 암호 중에 하나가 걸렸어. 감사합니다. 아니, 게임 그거는 드려야죠.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됐다. 이거. 어? 응. 뭐야, 안 해도 돼? 네. 왜? 암위계에서. 참나. 어, 나 근데 그거 가야돼요. 이쇽. 그 아까. 그 등록. 여기? 직박이형 등록해야돼. 설정. 설정했나? 아, 그. 네트워크요? 네. 패밀리 등록. 이쇽 가야되나? 한번 가보죠. 아, 예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온라인. 이건가? 응. 이용상업. 여기다. 클릭해서. ame 보이나 쉴ored wantodle 확인해줘야 돼. 지금 나의 크기 degree Improvement 드러내려니까 게, 아카운트 홈피가에서 해야된대 어 피로 닌텐도? 패밀리 아 여기있다 멤버 추가하기 패밀리에 초대하기 메일 주소 알려달라 홈피가에서 됐어 요거는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보자 빌어먹어 이거 켜보자 지금 그거요? 다운 중 음 나중에 롤 한판 하면 되겠죠? 아 빌어먹어 작업 잘하고 계세요 아 닌텐도 개같은 닌텐도 어? 뭐야 지갑 놓고 왔잖아 이수자님 지갑이 빌어먹어 아 푸키먼 푸키머니나 해야겠다 나중에 푸키머니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쵸? 아 아 아 아 세나는 마스터 했죠 이제 그러면 뭐할까 푸키먼 세나 마스터 했으니까 음 아 세나는 한 브론즈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라인정 강한거 스웨인 해보고 싶다 스웨인 사기인 것 같아 아 그림자관부터 가면 와드 한방대서 시야광속으로 잡고 다니는 개좋음 그래 그래 한번 해볼까 쉐나 쉐나도 서포터 선우 챔피언으로 입력 흠흠 블리치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라 뼈는 형편없는 부품입니다 아 스웨인 내가 있나 아 세트 서포트이 그렇게 좋대 세트 서포트 정식 아 죽고 싶단 뜻인가 아 스웨인 여기 아 이거 파이크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 파이크 잖아 2명 오 르블랑까지 뒤졌다 물몸 3명 뒤졌다 뭐 0포 만들어서 켜놔 재밌게 하려고 그래 50포까지 올릴 거예요 AP 1명인데 괜찮냐고? 아 슈퍼나가 충분히 충족시켜줘서 괜찮아요 나는 고정뎀이에요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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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고래 아가리 그 그거 아냐? 상어 그 이빨 진을 산에다 치지 말랬거늘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 것을 뭐야 애쉬정글이네? 뭐지? 이 두개가 이 두개가 스왑 실패? 그리고 얘가 미드? 원래는 미드? 그리고 얘가 바텀? 뭐야? 둔화 둔화야 둔화 몰라 나도 씨 얘는 뭐야? 어둠의 수화? 이런 세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식이 아직 모르나 본데?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아 나갔다 킹샷이다 소환사로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삶 끝엔 가는 길은 편해야지 매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죽이라고 물고기는 선장을 죽이라는군 가자 가자 저 아래에 수많은 눈이 도사리고 있지 안 났다. 안 났다. 흠 저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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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力 ... pick 물 montre 섹 당황 차 quanto 아니 글 룰브랑 움직였어 룰브랑 움직였어 룰브랑 움직였어 룰브랑 움직일게 룰브랑 움직였어 룰브랑 움직였어 룰브랑 움직였어 쟈고 오게 되다 기다리지 마라 나는 아직도 바다를 헤매고 있지 근데 왜 비등부터 가지? 그치 자체가 έRad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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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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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자이 샀어. 캐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따라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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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략. 대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뭐가 있었는데 와드가 물에 가라앉는 광경을 보고싶군 불 맞고 뛰나 풍선의 상대가 끝이 또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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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스는 타릭으로 접할 수 있는데 진짜로. 맨커맨은 저쪽 타입. 아 모드가 있네. 들어오고 들어오고. 모데카이저가 나를 제낄 수가 있어. 궁극기를 걸 때. 이게 타릭은 진짜. 다 근접끼리 붙잖아. 막 엉겨붙잖아. 메차쿠차로 가잖아. 개사기야 진짜. 탈진? 탈진 갈까? 탈진. 야스 저거 걸어주면. 꼼짝 못해. 탈진. 탈진. 어?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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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먹포 어쩌지 이거 뭐 서포터템 패널티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냐? 살 순 있어 됐어 큰 거 아냐 모르는 거 아냐? 팔찌인 줄 아는 거 아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긴 내가 바로 그 탑입니다. 네네넨 생선까지 30초 났습니다. 여긴 빠지 여긴 빠지 여긴 빠지 우리 개판이 조심해 도와주세요 됐고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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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지 응 쪼 쪼 쪼 쪼 힙 없 죽였다면 좋죠? 진짜 보석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아름답게 반짝이는 위험해 저거 땡겨지긴 쓰윽 나갔다가 당기고 싶죠? 저 찰라를 이용하는 브론즈는 없죠? 저만 왜 가냐? 어? 이걸로 긴드나게 먹을 수 있는데 시간 질질 끌면 우리가 이겨야지 아 이게 뭐 이걸로 긴드나게 이걸로 긴드나게 오 마이 갓 모든 생명의 그 자체로 희귀한 모습이 아니 할 말이 없어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강타 때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이걸로 긴드나게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내가 그 자체로 희귀한다고 이걸로 긴드나게 이걸로 긴 얘기가 그런거는 좀 더 나아가 에코가 위험하다 라인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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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을 피해서 잘 사네 오우 잘하는데? 아펠리오 죽는다 죽었다 오우 아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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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펠리오 아펠리오 그렸어요 철올리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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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커 첫 커 아르새기 너가 아 삐져 아르새기 아 유렐리아가 3대1이 묶였는데 어떻게 살았지? 아르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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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尾 히힛 와드 바꿔야겠다. 잘 못 박았다. 2번으로 박아야겠다. 강타는 잘못됐어. 2번으로 박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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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으로 박아야겠다. 2번으로 박아야겠다. 2번으로 박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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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다가 그전에 내가 실버를 만약에 달았어. 그러면 실버 3까지 켜놓으면 되잖아. 한 판 더. 한 판 더. 이겼을 때 한 판 더. 흐름 탔을 때. 흐름 탔을 때. 흐름이 있어. 나 7연패 했죠? 흐름이 있죠? 이제 내 쪽으로 왔죠? 오늘 3승 1패야. 그리고 전의 이 흐름. 그리고 전의 이 흐름. 유유님. 유유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흐름 탔잖아. 솔직히 흐름 탔잖아요. 그쵸? 실버에서도 왕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오늘 1시간 늦어가지고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량심이 이라는 게 있다면. 샤나? 저 샤나. 샤나를 지금. 그 따아랑 안 할 때. 연습을 해놔야 돼. 숙성을 시켜놔야 돼. 따로. 셰트는. 내가 아예 몰라. 앞뒤로 꽝 이거랑. 카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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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그거랑. 그거랑. 냥냥펀치. 달려가서. 원투. 원투. 아 그래? 세트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비슷해. 그쵸? 이거랑. 탈진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 흐름. 노란색의 흐름도 비슷하잖아. 베인? 검은 안개를. 홀로 상대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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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별론가봐 나 이것도 좋은데 이 정도 보조로는 노란걸로 가 빙결이 더 좋아 이거? 나 뭔지 몰라 빙결을 어떻게 해봐 이거는? 이건 뭘로 가? 심착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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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알려줘 민첩함 아리 서포트 사라 포춘 10 점화 사거리를 안 된다고 했어 마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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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게 해 둔화 오오 빈결광선 빈결광선 테물 양날 도끼 불클 서포카멜 그리고 레이더 그거랑 또 뭐지? 하나가 뭐지? 이것도 가네? 조화의 성들 불클 그림자 저건 안사도 돼요? 저건 소환사의 획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저건 안가? 그 성배는? 망하면 성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가네님 와드 좀 보호망은 보호망은 나만 걸려가지고 별론거 같아 차도 좋아 까면 있을까? 없겠지? 아니 jest się jest 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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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하는데? 딴 길을 뭔데? 잘해? 이 지류야? 뭐해 뭐해? 10% 뭐 아 팀 갓 때리? 코치 앉으시다 코치 앉으시다 잘하는데? 이즈리얼이 잘해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적이 왜 자꾸 학살하지?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이즈리얼은 칸칸을 쎄게 장쿵도 쏴? 한 유리 이쪽으로 와 다시Start 이제 여기 온라인 탈빈 띠 띠 띠 탈빈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어 컷인 어 컷인 날 따라줘 왕같은 어떻게 살았지 아 사일러스 잡았구나 아 칭찬한거야? 세나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펠리오스는 계속 죽네 아 아 지금 향해 가까이 가면 쟤 너무 쎄 폐면 얘가 슉슉 붙어 아들이 지는 게 그렇게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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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까다롭다 아 아 보다 보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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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지 마지막 콩 아싸 내가 놓고 과심? 과심? 나 빼줬어 그나마 나 누가 이기라고 했느냐 지키라고 말했거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병법에 나와있습니다 적군보다 높은 고지를 장악하여 뭐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라고 했느냐 그저 지키라고 하였거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픽이면 카운터 칠 수가 있어요 바이크 사기 떨어져 바이크 하면 이런거 해야지 사기에 올라가 이런거 해주면 좋아해 찐? 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찐하실건가요? wins 뭐가 있죠? 있나요?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없으면 제 맘대로 고릅니다 뭘 가? 해본 적은 없는데 스킬은 다 알아 가렌, 몰가, 몰가가 이미 있는데? 잘하니까 새나, 새나 나 나쁘지 않잖아 오바? 왜? 쓰레기? 나 쓰레기 못해 가장 듬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가장 듬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든든, 든든한 거 파이어,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질 수도 있지만 아, 잠깐만 필요 없잖아 딴 거 할까?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다 근접이라 뇌진탕을 터트리기가 좋아 이게 적군이 먼 거리가 많잖아 그럼 이렇게 퍼지잖아 그럼 뇌진탕 한 대씩 때리기가 힘든데 적군이 다 근접이니까 오면은 한 방씩 다 꿀밤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접근접하면은 타리콕은 그거 브라운 아, 찐이 못 터트린다고요? 제가 터트릴 수 있어 뇌진탕 찐에 부족한 점?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이게 팀 게임이야 SKT1 찐? 찐만 하는 사람인가? 혹시 찐만 하시는 분인가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뇌진탕은 깜짝 놀라서 가죠 제가 터트립니다 져서 찐인가? 맨날 져서? 뇌진탕 한 번 걸리면 뒤에 누가 있을지 몰라 하면서 허겁치고 도망갈 수 밖에 없죠 근데 니 에미는 뭐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붙인거야? 니 에미? 클럽형이 니 에미야 이건 뭐야 또? 삐쭈? 뭐해 니 에미? 빨리해 아... 찐 안하네 찐님 일루 하하하 인생은 아름다워 아 그래? 경험치를 먹어야 돼 두개 먹었다 됐어? 찐이 경험치를 못 먹었네 하하 매서워 흠 행동을 취하 영감을 풀어놓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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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 할 생각 없나봐 2렙인데 그니까 나만 2렙자 쟤넨 1렙이네 그니까 우린 1렙 쟤넨 1렙 1렙 나 2렙 이거 뇌진탕 두방 내가 쳐놔가지고 치면 됐거든 1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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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케이트를 한번만 타고 안타? 저 참기 힘든데? 스케이트 타기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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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렙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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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렙 2렙 여러분의 문장 맛을 보여주마 전멸하고 우리 바까진 왜 안가지? 증감? 증감 너무 안좋은데 증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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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면 잡겠지 뭐 좋아요 일시불로 좀 늦게 가도 되고 지내 죽었어 그냥 하나 살게 앨리스 4렙 일노림리 가닥타기 가닥타기로 사나요? 가닥타기로 살았어요 가닥타기 해도 데미지 들어가나? 도트는 들어갑니다 보니 저거 좀 찌越다 저거 좀 찌우고 이벤트 뭐지? 뭐지 이 자석들? 어? 앞에 위험 있었어 대신 받아보자 오늘은 서로 싸우지만 언제든 같은 편으로 만나기도 할꺼이믄 어 저거 빠졌어? 다음 싸움으로 이길 것 같은데 스킬 마구 엄청 쓴다 지금 앤디스 용가자 용 용 안되나? 일로와 일로와 아 나 궁을 거꾸로 날렸어 아골이 이제 굼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피어나올지 궁금하군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나아가자고 형참 되겠네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어? 어디 온대 왜 꽁꽁 얼어붙은 심장은 다시 한 수비 약이지 저 와 모르가나라 방패 쓸 일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미니언들이 장군을 때려가지고 내가 지켜줬어 아 쟤는 든든하지? 됐어 가자 쟤드 피즈와 수산시장 나쁘지 않아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 좋아 로밍이 좋아 이거 먹는 것 같은데 아 미친 전멸 빠지고 이걸 전멸을 빼네 먹었네 봐봐 이거 먹는다니까 이달리가 먹는 각이었어 뭔데? 니 뭔데? 이거 맞고가 이거 부실라고 했으면 죽어야지 남겨놔 찐 내꺼야 끔다 나아 나아 자 뭔가 채팅의 기운이 있었어 그죠? 널 뭉쳐 다니자고 내 작품을 통해 넌 좋아 다 쎄 같이 마자 같이 마자 핏쥬 이렇게 써요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클라이 이거 여기 붙어있었나요? 2분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드 하나 막아야돼 고맙습니다 찐 어디까지 가 찐 이거 불안한데? 저거 왜 왜 하냐고 찐 찐 거기 위험해 위험 위험해 위험해 거기 위험해 위험해 왜 여기 얼쩡거릴까 쟤네가 안 물어서 다행이지 물었으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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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ㄷㄷ 배고파죠 야 바로 스킬 썼으면 바로 사봤는데 야 됐어 리듬한테 가죽나 감사합니다 귀여운 토끼님 고맙습니다 이거 지크가 별로 효율이 없잖아 이걸로 넘어갈까? 수비가 되지 진 상태를 이제 보고 있죠 넓은 시야로 리븐이 지금 깽판치고 있어 혼자서 배불로 이걸로 이걸로 랩 랩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야 대줘 어우 뜨거워 용 왜이렇게 안먹었어? 빠지려고 할때 진이 들어가고 진이 들어가니까 딴 애들이 또 들어오고 들어와 들어와봐 리븐이 끌고 올라옵니다 리븐이 끌고 올라옵니다 이 약간의 편안을 여기서 아니 힝힝 하나 더 갈 수 있겠네? 가론 갈까 그냥? 가론 가자 시야 따고 잠복 이거 따 버렸네 나한테만 점수 줄이야 이거 가자 안 돼? 리블도 있고 아 느낌있죠? 느낌있었죠? 오늘 긁히는 날입니다 아 오늘 켜농해야 되는데 오늘 긁히는데 이건 리븐이 터트렸기 때문에 개피맛사탕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드가 터트렸네? 제드 줄걸? 죄송 이렇게 시야를 못익습니다 이렇게 판을 못익어요 제드가 이렇게 터트렸는데 내 리븐을 줬네 아까 로밍으로 다 터트렸는데 또 그새 까먹었네? 아 한판 더 하고싶다 이기니까 제네 51포인트 한판만? 한판만 더 질 때까지 어때? 질 때까지 아 왜 이혼이 왜요? 질 때까지 6시까지 할건데 야츄 2시간 하면 되잖아 야츄 2시간 하면 되잖아 아 이러다가 가버리는거 아냐? 되게 재미없게? 이거 포야도로 해가지고 옛날에 유방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유방 갔던 길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지금 거의 진창의 앞인데 식빵의 마요네즈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 방금 뭐였지? 나 뭐였지? 아 브라움이었죠 느낌있었죠?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뭐 배낼까? 어 잠깐만 아까 그 리신이잖아 미신님 미신만 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안되는데 얘 좀 이상한데 좀 아 헷갈려 아까 내뚜게 했지 가렌 언채매야? 전에 전에 우리 보지 않았나? 구면이죠? 피오라 럭스 쪼이는 얘가 다시 돌아오잖아 레오나로 잡아 죽일 수 있어 피오라는 탈진 걸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 이거 구면인데? 어제 본 것 같은데 같은 애 같은 애 아니에요? 어떻게 애꾸나 피오라한테 걸어주면 좋으니까 탈진으로 갈게요 탈진이 라인전은 안좋거든 어 잠깐만 레오나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그저 지키라고 하였거늘 병법에 나와 있기로는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 적과 상대하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그저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공명전 읍참마속 검색하세요 동영상 나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알아도 안 웃긴다고요? 감사합니다 강아지는 댕댕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둑뚜 뚜까아아아 아 이거 그거잖아 누더기 헌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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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그냥 그 뭐야 그람당 파는거 창고 대방출 이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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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이만큼의 안으로는 못찾나 이만큼의 그리하여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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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동격서 리신이 어그로 글로가 다 돌아와야지 아 안오네 이걸 성동격서를 안하네 뭐해 쟤 야 땜에 나 어그로 아 아니 이거를 성동격서는 무조건 야 여기서 어그로 끌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딱 장악했을 때 바로 두드려 패면은 그냥 정글하고 따로 있을 때 그냥 병법을 몰라 병법을 몰라 성동격서 어 형주에서 올라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어? 하 답답하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락스 엑시트 저거 부채골 펼치기 폭스 바로 쓴 아 야 1렙 때는 안 돼 내가 도우면 안 돼 애쉬 애쉬 원래 그 쟤깐잉둥이 먹으려고 부채골 펼치기 하나 쓰는데 왜 안 쓰지 좀 공격적으로 쓰네 부채골 펼치기 좀 공격적으로 쓰네 부채골 펼치기 빠져 빠져 맛좀 보여줬어 아까 딜그연 손해본 거 맛좀 보여줬어 깨끗죠 뭐야 왜 안 때려 죄송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루시아는 팔이 짧기 때문에 괜찮 해보자 우리 저력을 보여주자 아니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애쉬가 그거 해가지고 안 되겠지? 어디 갔지? 애쉬가 사기긴 해 애쉬가 사기긴 해 애쉬가 사기긴 해 애쉬가 사기긴 해 하지마 와 죽었어 버리고 나 잡아버렸어 자 갈까? 뭐야 서로 서로 연병 췄 서로 던지기 싸우면 안 돼 오오오? 내가 맞아주면 이게 루시안이네 황시안 가자 가자 황시안 상대방의 만화까지도 정확하게 뺐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야추죠 마오 형 리신 먹고 우리 분위기 좋은데? 이 땅의 악을 모두 잠재와 주문 얘는 좀 상태가 안좋으니까 루시 루시안 서포터다 서포터 아 짜증나네 응? 짜증나게 안해나 빠지자 깝추네 이거 스킬 빠졌을 때 들어갔으면 이겼는데 루시안이 빠져버렸네 왕 내꺼 CS 훨씬 많이 먹었어 루시안 왜 이렇게 잘 먹어 잘한다 에코 에코 이러면 안되네 에코 칠 에코 안가 에코 온다 에코 리신이 탑에서 저거 먹어가지고 이거 유인해놓으면 좋아 근데 aty 에코 에코 궁 쓰겠다 마우칼 근데 LC 잘하는데? 네이스 어? 네이스? 네이스 커물지? 네이스는 커물지잖아 협곡에 전령까지 비밀 좋아요 오? 아깝다 아깝다 어느새 마오카이와 루시는 사이가 좋아졌어 이기면 사이가 좋아져 루시안 진짜 잘해 근데 커물지님 그 영상을 계속 반복 숙달해가지고 잘하나봐 또 이제 날라온다 열 걷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념이 너무 많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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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먼저 들어갈게 아깝다 아깝다 루시는 루시는 좀 극혐긴 한데 그럴 수 있어 극혐일 수 있어 왕렙 네이스 이러면 동지에 피어오르죠 네이스라고 같이해주면 아깝다 아마 이 생각을 어? 혹시? 저사람도? 커물지님 시청자? 마오형 스왑할래? 용도 없고 좋다 나 믿어 나는 믿어 와아 멋있다 나 찌꺼기 좀 남겨줄래? 네이스 네이스 와아 아 마오카이 레이스 안 돼 에쿠가 여기 시야를 장악당했어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도 하나 있어 마오카이 내가 시안이한테 믿어 미안하다 서로 사과해 아까 우리가 너무 싸워가지고 너희들한테 걱정을 기쳤지? 미안해 뒤로가 뒤로 차단 아까 그건 퇴로차단이었어요 퇴로차단의 목적이 더 크죠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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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럭스 한번 더 레신 준비됐어? 거기 튀어나와있으면 어떡해 럭스 눈치없게 럭스 애들 다 오잖아 이제 아 레이스 레이스 대신 도마 explosion iquement 서로 궁극기를 생각했어? 그럼 나 이거 안 써도 됐네 지금 오바야 이거 먹는 거 오바야 루시안 오바야 나 오바라고 생각해 나 이거 진짜 오바라고 생각하네 집에 한동안 안 가야 돼 쪼꼬맣다 쪼꼬맣네 진짜 네이스 아 어차피 그 돌아오니까 낭비는 아니었네 루시안 잘하니까 버스의 맨샷 운전하는데 20초 아 미쳤다 애쉬 그냥 죽은 목숨이죠 혼자 먹을 수 있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꼬 에꼬 왔는데 할 거 없죠? 아직도 액구 스킬을 잘 몰라 어디서 데미지가 확 들어가는지 몰라 스킬은 아는데 이거 빨리 켰어야 돼 마오카이가 마나가 없었다 마오카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나무 같다 그쵸? 나무가 말하는 것 같다 나 마나 없어 나 지금 싸울 수 없어 얘는 또 연병하고 있네 아직도 아 이거 봐봐 헌 옷 헌 옷같아 전설해주세요 연돌 시작했죠 또 와 살아가 이 악물고 쫓아오나? 안가봐 왜 이렇게 살아가죠? 아 내가 바로 궁 박았어야 된다 아 내가 바로 궁 박았어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드 밀어 대폭 대포알 저거 몰래쌤 아 쟤네가 너무 막 대놓고 싸워 드루어 주소 선을 위해 싸움 당연한 룰 우리 두개 미드 밀면서 시야 잡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 번 죽은거냐가? 두개 흠 탁 오오오 야스오랑 따라다녀 이리와 이거 먹으러 온단 말이야 오오 다는 아르바이트 너는 너네네 나 스킬 왜 다 빗나갔을까 야스온은 왜 죽어있지 됐다 뭔가 운영 당하는 듯 퓨어라 쥐가 없어 가론으로 부르면 안 돼 다행히 미우고 파론으로 불자 가자 미시야 먹고 가론으로 불러 야스오도 그냥 오지 저 꼬라지가 울릴 것 같다 우리 바론으로 가서 다 같이 시야 장악하고 바론으로 불러서 기습해서 이겨야 야스오도 같이 안 좋은데 이거 쳐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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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쎄고 5명이서 싸워야 된다고 왜 자꾸 불리한 숫자로 싸우려고 그래 아까는 됐는데 이제는 안 쎄다고 다섯 명 다 모여서 가야 한 일단 보이면 그냥 들어가버리네 아직 진건 아니야? 정신만 차리면 돼 한타는 잘하면 이겨 뒤에 얘를 물어주면 되거든 루시아는 알아서 하려고 쪼이가 제일 그거거든 좋은것까진 못봤는데 할만하 이거 야스오가 테리 없어 야스오가 중간 밀고 와야돼 여긴 부러워 이거 부러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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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흑 흑 흑 다 노렸지 1망 타지네 하나씩 잘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자른 거지 정비 정비 이제 밀면서 잠깐만 이거 아니야 진정한 암흥이 그대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중간까지만 밀고 위드 합류 흠 적에게는 우직 죽음뿐 위험해 위치 위험해 애들 다 오면 가 여기서 대기 대기 여기서 물리면 답없어 야 이거 무시안도 오고 무시안도 오고 야 너무 깊어 애들 그냥 앞서만 가 뒤로 와 뒤로 한번 아 끝났네 아 끝났네 아 끝났네 끝났네 인연이 없어 포텐셜 있어 우리팀 포텐셜 있어 결국 야스오가 이니시에이팅 당하면서 그걸 봐주면서 우리팀이 봐주면서 이김 이거는 침착하게 조율을 해준 겸동가님 루시안입니다 아직도 싸우죠 미친놈이죠 리시는 이건 좀 맛을 보여줘야 돼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눈앞에 띄는 불만사항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기에 리포트 작성합니다 이런 이런 부정의들은 말 못하게 하기 한 달권 지급하여 진정을 시키는 것이 급선물 일 일 줄 압니다 늦은 시각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하스 다 이거 어떻게 하지? 큰 거? 아 여기 까지 포커스 야 72점 너무 그런데 그쵸? 너무 시시한데 안 돼 여기까지 많이 했어 여기서 더해서 올라가 버리면은 지키라고 하여건을 이기면 어떡하느냐 북벌이 안 돼요 아 분위기 탔는데 그쵸? 오늘 같은 날 하면은 이거 진짜 골드까지 올라가 진짜 체력 되는 데까지 하면은 이런 날 왜냐면 팀원들이 잘해 후원 감사합니다 원래 그래 왜냐면 지는 날은 또 계속 지거든 그래서 이런 그 점수 그 보너스 이벤트가 있는 날은 찾아 먹어줘야 돼 사실은 자 일단 침수자님이 사주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가지 게임 50일까지 게임 뭐야 50일까지 게임 제목이 뭐지 액션 오이 액션 오이 액션 오이인데 50일까지 없어 50일은 안 나와 월드 월드 와이드 소원 없는데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없는데? 왜 없지? 클럽하우스 게임 51 없는데? 아 있어요 참나 아 이거 바꿔야 돼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좋습니다 한 개로 더 할 수 있다 그럼 난 한 개로 해 길게 찾기 길게 찾기 길게 찾기 길게 찾기 차ами 야 소리가 너무 큰데 크죠 소리 너무크죠 조금 크죠 조금 줄여 이 정도 싱글플레이 원플레이어 이런 일이 언급하며 그리고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은 계속 지나네요. 각 나머지 기본적으로 음색을 통해서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몇 개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해 주시겠어요? 시간에 선택한 피규어 내 피규어 샹크스 어? 헤어컬러? 안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하고싶은데 favorite food favorite food? 국밥 stew what's something you really 안 보여 really want what's something you really want 주얼 보석 raise watch watch clothes video games toys 장난감 comic books guitar stuffed toys stuff 스톱 굉장히 그 막 스톱 위험한 위험한 장난감 스마트폰 전화기 카메라 X series 로드 바이 로드 바이 온 홈 마이 홈 어독 캣 뚜비톨 키 커지는 걸 원하냐 풀 멍청해지는 걸 원하냐 이거 이거 그거 저 수영장이죠 콤보트 콤보트 나 콤보트 피니쉬 콤보트 이미 멍청했기 때문에 저런건 이미 달성했죠 콤보트 자 what place do you prefer 어디 어디입니까 나 여기 잘 골라야 돼요 북한이 골라질 수 있어요 여기 서울 여쪽 무브 피규어 오케이 오케이 감자고구마링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your figure selecting it to see your play records your profile information will be visible will be able to 아 후원 감사합니다 흠 what's that sound 이게 무슨 소리야 시밤쾅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석해드리면 됩니다 It looks like your first game guides have arrived 어 첫번째 게임 그 가이드 도착했어요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trying out the games they recommend recommend is a good way to get started 시작하세요 alright it's catch you later 어 좋아요 어 너 그거 나는 당신을 잡을거에요 나중에 잡을거에요 하림 아이고 월드와이드 클래식스 마주칠거란 생각을 했어 아 씨 다 왜 영어지 한글이 왜 안돼요 이거지 야추 야추다이스 야추다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일래 이게 대체 포커 같은겁니다 포커 같은겁니다 포커 같은겁니다 어 하우유 롤 음 사우 사우 아이 원투 겟 모어 포인트 댄 유 인 잇지 프리티 머치 럭 헝 예아 저거 고정을 해요 그죠 이거 대항이스대 2에 있는 다이스 잖아 대항이스대 2에 있는 다이스 잖아 나이스 there's the fourth one 그럼 카인드 오브 어 카인 포 오브 어 카인드 8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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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류가 4개가 되면은 저거 아 아 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라 롤 롤 롤 롤 야 츠 이거 야츄 맞아? 야찌 아니야? 야찌 야찌 다이스 아니야? 아 맞죠 야찌 요트 원래는 요트를 자 쉐이크 아 쉐이크하다가 훅 그러면은 11255 그러면 정해야되요 어 아이고 요거를 고정 고정 어? 뭐야 고정 아 1 2 3 4 5 할걸 아 뭐가 족보인지 몰라 내가 지금 뭐야? 롤은 어떻게 해? 아 종수 불러 1 2 4 2 4 2 2 3 아 여기 남아있다고? 종수야! 너 뭐해? 전장 패치노트 읽지마 잠깐 디스코드 들어와봐 그래? 그럼 언제 끝나? 30분 안쪽에? 알았어 타고 있어 타고 편하게 와 아 지금 전장 패치노트 읽어야 된대서 이건 인정이죠 깁 나 깁 안해 어? 깁 어? 깁 깁 깁 리롤 쪽으로 안가져 버튼이 뭔지 몰라 아 아 이거 이걸로 하는 거구나 어 이렇게 하고? 아닌데? 롤이 안 되는데? 잘못 들고 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하기가 개힘드네 이렇게 된 이상 어때 1 2 3 4 5 를 노린다 1 3 5 5 2 4 5 스몰 스트레이트 작은 스트레이트 그러면 나는 뭐해 이거? 스몰 스트레이트 15점 스몰 스트레이트 15점 점수는 어떻게 알아? 라지 스트레이트 1 2 4 5 4 안됐죠? 왜 16점이지? 어? 저도 없는데? 아 근데 이 룰을 몰라가지고 제가 못하셨어요 연습게임을 어? 1 2 3 4 5 1 2 3 4 5 버려 1 2 3만 나와 어? 근데 이게 중간에 낀거라 3이라 확률이 너무 떨어져 확률이 너무 떨어져 중간에 낀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 4 4 6 6 풀하우스? 어? 바꿔줘? 왜 바꾸지? 3 4 6 왜? 이상하게 한다 쟤 바보네 바보야 바보 멍충이 나? 와! 뭐야 야 이거 이거 그대로 가 플러스가 2개 중에 하나만 걸리겠지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아이씨 아 왜! 지금 6번 나왔었는데 기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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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별로 재미없는데 어? 5 6 3 6 2 할 줄 모르는데 쟤? 할 줄 모른다 그치? 할 줄 모른다 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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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3분의 1인데 3분의 1 두번 곱해봐 아 더해봐 3분의 2잖아 나 풀하우스 무조건이지 두개 나오면 3분의 1 시도하고 3분의 1 시도하고 독립시행이라고야? 뭐래? 뭐 어디서 그냥 어? 딴사람하고 주워들은 이게 다인 주제에 어? 3345? 이건 또 풀하우스죠? 미쳤다 이거 확률이 미쳤어 두 번 시도해서 한 번만 걸리면 돼 3분의 2 확률 중복이 안된다고요? 잠깐만 아 카인드 뭐 이런거 해야 돼? 최다은자 이거 다 채워야 돼? 네 왜 이렇게 아.. 족보 채우는 거구나 족보 다 채우고 족보 서로 다 채웠으면 점수로 대결하고 3 킵이지 뭐 지금 4도 없고 야추도 없잖아 그쵸? 4도 없고 야추도 없잖아 그쵸? 요거로 가야될 것 같아 이색 봐라 1 3 4 5 6 라지 스트레이트 이색 봐라 라지 스트레이트 나도 뽑아야되는데 4 6 좋아 아 이게 하필 1이 걸려있는 거였어 아 길어먹을.. 어떡하지? 6분의 1인데 확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적지 않은 확률이야 1번 6개 나와도 의미 없으니까 1번에 쑤셔 박자 1 3 3 3 5 2 4 5 어쭈구리 이 새끼 어? 야추를 채워? 야추를 왜 채우지? 빨리 채우고서 끝내려고? 먼저 채우면 끝이에요? 이건 야추죠 야추가기 나왔네 그쵸? 4 롤 하는데 뭐 돈 들어요? 왜 굳이 지금 정하라 그래? 어차피 턴 얼마 안 남아서 완성은 못하네 4 롤 하는데 뭐 돈 들어요? 아.. 아 1번으로 채우기 싫은데 그쵸? 뭐 일단 채워 아 완성돼야 끝나? 일단 채워 일단 채워 4 가인드 4 부어 가인드 1 1 아 채워? 오케이 1 2 4 5 5 5 3 끼긴 했는데 지금 이거 라지 스트레이트 해야되거든? 왓! 더 파악! 좋아요 채워버리고 1 이러면은 압도적이죠 제가? 2 1 3 아이 스몰! 스몰! 스몰을 도전한다 스몰 완성 스몰 완성 스몰 완성 끝 오케이 1 5 5 5 이거 야추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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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해 그치? 채울 수가 없어 5 5 아깝다 4 오브 카인드를 저기다 써버렸네 4 4 4가 나오거나 야추 먼저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무슨 의미야? 무조건 12턴? 오케이 자 이거 다시agger dock 4번을 찾아놔야돼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ately어쬬오。 어쩔건데 못 이겨 쟤 이게 야쭈야 이게 야쭈 나 이제 나 룰 알았어 어떻게 그냥 전략적으로 해야 되네 지금 이게 6개가 있고 어? 12턴 하나 더 있네 4만 찾으면 되잖아 끝이네 포옹 감사합니다 63점 채워서 보너스 35 먹어야 돼 대인 나오겄냐 그게 안 나왔죠? 조졌죠? 6개 합이 63점이면 35점을 더 준대 그래서 5,6을 많이 나왔을 때 응 나 알 것 같아 이제 해보자 오케이 시원하게 갑시다 오 4,4,4 4,4,4 좋죠? 4로 야쭈하면 나쁘지 않거든? 이거 굳이 안 섞는 이유는 뭐야? 끝났네 야쭈는 그냥 50이래 야쭈 하고 먹고 들어갔어 끝이야 그냥 뭔데? 1,2,4,5 4,5,6 하기에는 뒤에가 없어가지고 별로거든? 6,9,1,2 왜 중간에 낀 거랬지? 왜 중간에 낀 거랬지? 왜 중간에 낀 거랬지? 차라리 저렇게 할 거면 아 아니구나 아니 어차피 똑같은데? 나야? 라지 스트레이트? 했네? 111 하 잠깐만 이거 1이라서 1이면 안 좋잖아 4 오브 카인드 이거 4 오브 카인드 이거 안 좋잖아 1에다 끼워 끼워 넣을까? 아니면은 이건 뭐야? 초이스는 뭐야? 1을 채워? 근데 나중에 4 오브 카인드 못 할 것 같은데? 5 오브 카인드 5 오브 카인드 초이스는 그냥 주사위 합계를 해 5 오브 카인드 6 오브 카인드 초이스는 진짜 아무거나 하기 싫을때 해놔야겠다 그죠? 6 오브 카인드 쉬씨іт 쉬씨加油 빼 아 육 나왔는데 이거 6으로 채울게요 아니 초이스로 가자 초이스 좋다 오 6 3개 이거 6에다 채..어 6에다 안 채우네? 왜 6에다 안 채우지? 6에다 채워야 되는 거 아냐 저거? 5에다지 5에다지 6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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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다지 참 오케이 끝 잃 2에다지 4도 늦게? 3이 나오는게 좋으니까 그쵸? 이거는 3 채워 넣어 2 2 2 2 2 2 2 2 끝날려고? 그래 2 채워 넣으면 다시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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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죠? 2 채우고 끝내겠죠? 오케이 아 이거 스트레이트도 별론데 나왔다 아 근데 프라우스 좋아? 안좋은거 같은데? 그치 점수 낮죠 아 뭐야 아 나 2개 빼려고 했는데 2개 빼고 4로 해보려고 했는데 염병 오 4? 멍충이 멍충이 카인드에다 듣나? 멍충이 할 줄 모르죠 3 3 넣었고 3 3 넣었고 일단 다 갈자 그냥 다 갈아 빌어먹어 이거 2개 해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5 3개 채워 넣어 아 아 나 저거 좀 채워 넣을걸 족보가 이거 좀 약간 안좋은데? 너무 욕심 욕심 족본대나? 어 초이스를 여기다 써 흐흐 어리석엄놈 1 하.. 너무하기 싫다 근데 이거 하려면 다 갈자 씨 이것만 남겨놓고 스트레이트 하려면 이거 이거 남겨놓고 가자 스몰 스트레이트 스몰 스트레이트 되게 좋거든? 3 4 5 6 좋아요 6 남겨놓길 잘했고 3 남겨놓고 4 5 4 라지스트레이트 풀하우스 4 카인드 오브 4 오브 어 카인드 이거 다 어렵거든? 끝낼까? 6 6 붙이고 싶긴 한데 아 스트레이트는 그냥 끝이네? 치트야추는 고정이래 뭔데? 헤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 4 카.. 4 오브 어 카인드에다 할 걸 그랬죠? 바보 3 좋아 그리고 풀하우스 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넣고 카인드.. 카인드 넣을까? 어 됐다 여기 채워 3이면 충분하거든? 너무 안 좋은데 이거? 6을 채워버리겠는데? 6 4 24 좋았는데? 4 4 6 4 4 4 5 6 5 5 5 5 5 5 6 6 5 5 6 5 6 풀하우스에다 채울까? 29점이 나와야 되거든? 보너스 받으려면? 하.. 미쳤다 쟤 쟤 미쳤다 긁힌다 쟤 긁혀 쟤 보너스 확정인데? 거의 확정이죠 됐어 됐어 쟤 쟤 쟤 쟤 아하하하 히히히 와! 따라가죠? 5개 5개 4 2번만 나오면 돼 다음은 이제 복불복인데 4 2번만 나오면 돼 이거 이대로 가면은 나머지는 내가 좋아가지고 이겨요 4 2번만 나오면 돼 확률이 뭐 4 2번이면 뭐 끝이지 뭐 끝났어 이거 끝났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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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병하지마 응? 재미 하나도 없어 진짜로 나 이제 재미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만 남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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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5개 5개 나 6개 왜 안나왔지? 족구도 있어요? 족구, 족구 한판을 보자 이거? 아닌데 족구, 족구 뭐야? 일본 장기도 있네? 미니, 미니쇼기 맞아? 다 있구나 도박적인 요소는 다 있네 텍사스 홀덤 어우 재밌겠다 다같이 하면 몇 명까지 돼요? 4명? 이거? 나 이거 봤어 옥냥이 하는거 봤어 다 1명이야? 헥캠! 오케이 스킵, 스킵 나 스킵 디피컬트? 노말이면 되겠지? 노말이면 돼? 노말이면 돼? 스윙 아, 시골내야 돼 뭐야? 빠른데? 빠른데? 너 느려 배트가 느려 배트 스피드 너 지금 너무 느려 다 다다다다 얹어봐 이게 피지컬 안되면 예측으로 쳐야돼 피지컬 안되면 인정해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고 예측으로 가 예측으로 이거 눈으로 보고 칠려고 하지마 노말이라서 그래? 그치? 옛날에 족구할때 강속구같은거 그냥 멀리 보고 쳐야되는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우 아우 F**k 그렇지 투아웃인데 투수 짐 빠지죠? 투수 짐 빠져 계속 치면서 투수 긴장하게 그렇지 2루타 또 집어넣죠 저..저희가 황금 황금 저기야 어? 저쪽으로 치는게 스트랩 조절할수도 있어요? 파워? 스피링 마개죠? 오 좋아 1루타죠 이거 안되지 어? 이거 어떻게 해 오 히트로 쳐? 이거 아군 맞추면 원래 안되는데 아 어 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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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죠? 히트죠 뭐야 뭐야 허접한거 그렇지 3루타 말루에서 이야 라뱅스리란 콜드로 끝내자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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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콜드로 끝내어 오우씨 뭐야 방금 리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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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리베라가 리베라가 나왔어 리베라가 아 아 아 노말해서 짚고만 터진데 자 나 내 차례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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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칼 어 칼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쏘는거 어떻게 쏴 아우 이렇게 했다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말까 해서 몸 쪽에 던질 까 말 까 던질까 던질까 말까 어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옆으로 슬라이더 어떻게 해 던 봐봐 바로 던져 안 던질 줄 알았죠 던질까 말까 할 줄 알았죠 아 버튼으로 오 또 던질까 말까 할 줄 알았죠 이제 양심상 던질까 말까 어우 예 자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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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던질까 그렇지 이렇다 덤벼 족구로 단련했어 내가 아 fuck 아씨 위치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밀고 땡기기인가? 그렇지 3루타 밀어치기 땡겨치기 뭐 이런거 같은데? 그쵸 왜냐면 안쪽으로 하면은 아 fuck 아 아깝다 그렇지 일로타 적시타 경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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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맞추는것도 어려워 경큐놀이 흐흐 흐흐 그렇지 이게 직구만 나오니까 타이밍 뺏기가 어렵네 노말로 하니까 난이도가 너무 쉬워 이렇다 경큐놀이 경큐놀이 거의 그냥 이병규죠? 베드보리타 촉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거 50일까지 깔았습니다 아 깔았습니까? 재밌습니까? 아 조추 원래 배우려고 했는데 조추하녀 와 왜 자꾸 비속어를 쓰세요 침창민님 아니 조추할려고 했는데 조추할려고 했는데 그 그거에요 이거 타이밍 늦추기 제꺼 보고계세요 혹시? 잠깐만요 침창 아 야구하네요 아 못잡네 야구 같이 하실래요? 야구 아 아 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죠? 죄송 아 좀 작았어요 아 제가 잠깐 헷갈렸어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 변하고 변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뒤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버튼이 있잖아요 A있고 Y있고 B있잖아요 AY랑 B는 체인점입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버튼을 누르면서 뒤로 살짝 당겼다가 톡 놓으면 갑니다 근데 이 톡 놓는 거를 빠르게 하냐 늦게 하냐는 구속 차이가 있어요 구속 차이가 있어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왜 식사대 E에요? 노말이에요 노말 노말이요? 아 편악으로 안 던져요 저 친구 니가 지금 투수에요? 네 그러면은 A버튼 꾹 눌러보세요 A버튼? 알겠어요 누르고 손 떼지 마세요 떼지 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던져보세요 속구야 이게? 아 뭐 빨리하면 속구고 휘죠? 휘나? 그럼 Y버튼 눌러보세요 약간 몸속으로 넣어서 그래요 Y버튼 누르고 던져보세요 동수씨가 감독으로 오니까 안되네요 이렇게 뭔소리 니가 젖어 지고 있구만 왜 안되죠? 왜 안돼? 꼭 끝까지 누르고 있어요 떼면 안돼? 누르고 하는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어 됐다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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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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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시겠어요?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휜다 휜다 휘는겁니다 제 타격 보여주겠습니다 막 족구로 달렸대 왜 자꾸 조를 붙여요 족구는 이게 원래 명칭이에요 공식명칭 뭔소리에요 너무 선정적이잖아요 이건 선정적이에요 족구인데 위치 맞추면서 하는게 어렵네 어렵죠 타이밍 잡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일루 타면 족구 진짜 족구 마스터죠 제가 쌍패트까지 갔죠 족구 족구 타이밍 이거 내가 몇 년을 달려냈는데 오 잘 치네요 한판 해요? 그렇지 오늘 방금 몇시까지에요? 저 6시에 꺼야돼요 왜요? 야추 한번 할까요? 야추 한판? 야추 한판만? 네 왜 6시에 꺼야돼요? 6시에 방중이에요 아우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안되죠 침수자님 오셨어 회의해야돼 회의는 인정 그러면 야추 딱 한판만 합시다 딱 한판만 하고 아우 아우 왜 와우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던질까 말까 어?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는 침착맨님 방송을 끄고 야추 딱 한판 하고 야추 준비하세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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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동물의 숲 아 저 자식 제가 그 저거 만들어놨어요 타이밍 그 다음에 속구는 공식이죠? 아니 도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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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고 쳐 그렇지 플레이 위드 후렘드 제가 방을 만들어 놓을게요 네 어떻게 잘 치지? 흉악치 안 닮았어요 침착맨님 예 야구는 피지컬 게임이에요 그렇지 잡았어요 오케이 컴퓨터 뭐 별거 없구만 별거 아니지 아 이거 하니까 족구가 훨씬 땡기는데요? 언제면 배돌아지 족구 한번 하죠 모여서 족구가 마구마구에요 진짜 족구에요 마구마구겠어요 족구지 근데 그거 하는데 왜 족구가 땡겨요? 모여서 족구하자고요 아 좋아요 너 족구 너 족네 아재 같다고 싫어했잖아 몸 치는 거 싫다고 몸 치는 거 싫다고 아니 마구마구요 족구 아니 진짜 족구인 줄 알았잖아 원래 족구라 그래요 아 헷갈리기하고 진짜야 정신 명칭이야 마구마구 갤러리 가봐 다 족구라 그러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참 많이 했는데 아 잘했는데 아 너 너무 그 그러면은 그걸 해야돼요 카드 등급을 맞춰줘야돼 너 너무 엘리트가 많아 여보세요? 어 갑자기 전화하고 있어 카드 등급 맞춰줘야돼 나 6시에 끝나고 아 줄네 자연스러워 회의 한 1시간 하고 갈려 안 그래도 전화할라 했지 밥은 아이고 친구 신청이 도착했다 누구자든 자 갑시다 왔습니까? 가시죠 만들어놨으니까 들어왔어요 나 진짜 롤은 알죠? 또 하면서 또 준다 킹 받게 또 열받게 하지 마요 아 몰랐느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나 조매 좀 잔인해져야겠어요 뭘 잔인해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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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잔인해져야겠어요 아 벌써 열받아 저 조매 잔인해집니다 아 뭐 그러세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야추왕입니다 아 이거 이상해 충전이 안 돼 안 돼있어 그냥 이걸로 하려고 갑시다 야추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세요 야추 야추로 들어간 다음에 아니죠 야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친구끼리 하는 걸 해야 돼요 뒤로 가서 온라인 온라인 그렇지 온라인 플레이 윗 프렌즈 쭈쭈로비 로비 쭈쭈 쭈쭈로비 왜냐면 니가 만들었으니까 쭈쭈로비 했는데 친구가 진베 진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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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런가봐요 근데 야추는 몇명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4명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가 야추 제일 잘해요 제 입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 제일 잘해요 참고로 옥냥이님이 3연승할 때 8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어제 1시간 만에 5연승했거든요 3연승이 누구랑 해서 3연승해요 아 불특정 다수죠 그 온라인으로 가서? 그쵸 그쵸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운빨인데 운이 계속 좋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 사이에 약간의 어떤 계산과 심리전 윷놀이 같은거죠 아 이게 정확한거 같아요 어차피 운빨 운빨이면 룰렛 돌려서 이겼다 졌다 그냥 고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시든가요 교 교 교 교 야 따 이스 야 따 이스 야 따 야 따 님 있잖아 야 따 님 야 따 님 있지 하우 투 플레이 호되게 당했죠 야 따 님 타리게 호되게 당했어 호되게 당했어 눈물 쏙 뺐어 그때 자 던지겠습니다 너는 되게 잘 그렸다 네 캐릭터를 네가 그린거에요? 만든거에요 어떻게요 너도 만들었잖아 저걸로 만들었어 나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밖에 못만들었어요 어? 1,2,3,4 어 여기서 스트레이트 완성하고 가나요? 레이지 스트레이트까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추왕 철면증입니다 야추왕 김진배라고 들어보셨나? 아 이거는 그 연병 아닌가요? 침착맨 님 야린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한수 배워가세요 알려드릴게요 나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1,2,3,5 잠깐만 5를 껴 5를 껴 4를 노린다 4를 노려 4를 노려 아님 말고 이것이 야린이의 생각 이거? 빼 그리고 5도 빼 빼 5도 빼 자그마한 스트레이트를 노려 아 그러면은 괜찮아 1번 채워 아니죠 1번은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얼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버리기엔 아까운 숫자죠 호가 아까워 하시다 보면 알겁니다 이 야추왕 김종수 아 잠깐만 왜 안나오지? 6을 노리는 것 같은데 안나오죠?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나옵니다 풀하우스 디스 이즈 야추킹 풀하우스 이거 채우기 좋은데? 저거 66644랑 이렇게 어? 만약에 제가 이번판 이기면 침착맨님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뭐요? 야추 3연승 켜놔 숙제를 냅니다 옹냥이님도 성공한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니가 뭔데요? 야추킹이야 야추킹이야 알겠습니다 야추킹 나 5? 채워 넣어 5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어? 아 왜이렇게 잘 떠? 육 두개밖에 안떠는데 잘 뜬거지 처음에 육 두개면 화가 났어요 게임하는데 게임마다 화내기 있어요? 스몰스트레이트 스몰스트레이트 야추킹 아 그렇게 끝내요 그냥? 스몰스트레이트? 아 그럼요 왜? 6번 채우지 그냥 하다보면 욕심부리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침착맨님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2번은 뺄까? 아 2번은 빼자 아 4,5,6으로 3을 띄우게 했다는 얘긴가요? 3.. 예 3해서 스몰스트레이트만 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좋았지만 나오진 않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아 좋네요 잘하시네 아 이거 6을 뺐어야 됐다 생각하니까 아닌가? 아니지 6은 고정인데 나왔으니까 음 썩 좋지 않네요 어? 육을 박아놓고 돌려? 육을 박아놓고 돌립니다 예엔병 6을 또 박아놓으면 예엔병이라뇨 111 아싸 아 이럴때 얼박을 빼는 겁니다 크... 2번도 얼박이 2번은 얼박이 아닙니다 오 1 2 3 4 보나스를 먹어야 돼 1 2 3 5 2 3 2 3 5 5 아니? 아니? 5만 넣어 5만 넣어 아 5를 먹었는데 5만 넣어 왜냐? 왜냐? 나만의 방식 너만의 방식 실패 아 안됐네 너만의 방식 실패 이거? 2번째 언어 2번째 언어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1,2,1,2,5,6 6을 먹습니다 6을 먹어? 5도 먹습니다 2,2,2,3 외놈 봐라 이거는 안되면 초이스를 먹을 생각으로 안전하게 하죠 개같이 나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초이스? 초이스는 제가 승리네요 이거는 운이 없었다 잘 나오면 지가 운이 좋고 안좋으면 지가 운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지라뇨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네 뒤졌다 너 뒤졌다 너 뒤졌다 너 뒤졌다 아 나오겠냐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어우 사로 사로 늘리면은 저 보너스 점수가 좋긴한데 아니 6,6,6으로 채울거야 나 시 3,4,5,6 아.. 좀 안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나오면 되죠 아쉽네요 아 그걸로 만족하실겁니까?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난 만족안해 그냥 이에다 구겨놓고 난 다시 도전 와.. 운봐 아싸리 야자병 종수 쫄리죠? 슬슬 쫄립니다 종수 슬슬 쫄리죠? 초이스 1번 이미 다했죠 야치 심장맨님 이 게임의 이름이 뭐죠? 이 게임의 이름이 뭐에요? 야치 바로 그겁니다 이 게임의 이름? 저 장기술 쓸게요 약간 고급 난이도인데 포 오브 워 카인드나 드세요 포 오브 워 카인드 포 오브 워 카인드에 넣으면 되겄다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저 8번 기입하세요 8번 기입하세요 어떻게 이걸 8번에 기입합니까? 2번 쓰나요? 아 0점 쓰나요? 아 0점 쓰나요? 아 야추 늦나요? 아 야추 야추 뗐습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 많이 하신 분 아닌가? 거기다 야추를 떼지 여기서 내가 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할 땐 야추 안 떼는데 너랑 해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야추 뗐습니다 야추를 왜 떼? 이 밖에 하지 마세요 제가 이깁니다 오케이 우와 풀하우스 이걸 치워버려 풀하우스 치워버려 좋겠네 아 잠깐만 풀하우스 할까? 치워버려? 아 근데 이거 12하면은 보너스 확률이 좀 힘든데 아 풀하우스 치워 아 풀하우스 치워 6 4개 먹어야 돼 6 6 4 24 6 4 24 하고 44 힘드네 풀하우스 치워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경수씨 오케이 3점 뭐죠? 오케이 괜찮아 킥윙등 있다 킥윙등 있다 어? 어? 6 하나 넣어 어? 어? 스몰 스트레이트 노려 스몰 스트레이트 노리나요? 그리고 이거 빼 되나요 되나요? 그러면은 1과 5가 필요하잖아요 예 나오면 되죠 3 4가 나올거 같은데? 아 아 4 6 저런 자 저런 야추 떼? 야추 떼? 야추 떼? 야추 떼? 아니 스몰 스트레이트 떼 저런 스스를 뗀다고? 이게 승부사야 무슨 승부를 하는거죠? 15점 주고 시작하는거지 나는 그리고 야추 떼면은 이기죠 아 왜 이렇게 점수가 안나오지 야추를 노릴만한게 꽤 있어 지금 어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섭섭한데? 어? 포에다 집어넣는거 어때요? 아 아니 이렇게 해야됩니다 1 2 3 다 썼어요 종수씨 네 아 섭섭하죠 잠깐만 잠깐만 이게 섭섭하지? 이게 섭섭하게 나왔지 잠깐만 너도 섭섭해 와싸 아 와자병 이거 승부 승부 이거 띄웠죠 승부수 운으로 게임하네 아 아깝이 아깝다 자 3개 넣어 그러면은 나는 25를 띄워야되니까 4 3 25 와자병 12 4 3 아 이거 4를 4개 이상 띄워야되는데 이거 힘드네 종수도 조진거 같애 이거 쟤 보너스 못받으니까 보너스 못받았으면은 나는 야추만 노리자 이제 아아 어떻게 이렇게 나와 돌았나봐 쟤도 조졌어 쟤 5 5장 띄워야되네 5 5장 띄워야되서 사실상 힘들어 이거는 이거는 어 잠깐만 난 4 오브 카인드 있으니까 아 뭐 띄워면 되지 4 한번 띄워볼까 4 한번 띄워볼까 아 나오겠냐고 아 야추 노린다 3도 있으니까 3을 노린다 3을 노린다 3도 있잖아 아 너 집어넣어 집어넣어 나는 여기서 4 오브 카인드를 무조건 띄워야되네 이런식으로 뜨겄냐 따져 3으로 뜨면은 안좋아 아 돌았넴 3으로 띄워도 안좋아 4번 야추 노래하겠다 4번 야추 아 미쳤나봐 돌았넴 잠깐만 진짜 개못한다 0 0 0 아 뭘 준거같애 0 0 0 아 안나오는걸 어떻게해 카인드에다 넣어야지 카인드 집어넣어 카인드 집어넣어 그냥 5점 차이 니가 카인드 집어넣어 아 내가 알았게 아 이거 이거를 몰라? 아니 여러 번 해봤다며 쭉쾅 나왔잖아 아니 여러 번 해본게 아니라 운이 없잖아 지금 잠깐만 오케이 너도 없다 나 4번에다 하냐 우린 너 긴장해라 아싸 4 2개 어 야추를 노려? 야추노릴까? 정수야? 아니야 너 5 3개 나왔는데 아 니 맘대로 하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 니 인성을 한번 본건데 대답을 잘했네 하하하하 뭘 인성까지마 8번 깔끔하게 넣어주고 이거 이긴거 같은데 내가 5 3개만 내가 5 3개만 띄면 이기는데 5 3개 띄울 수 있을까? 과연 5 4 쓰지 아 뭐야 하나 뭐 큰 숫자가 많은데 잘 안뜨죠? 잘 안떠요 난 승부사다 변거나 잘 안떠 개수 디스 이즈 철무수신 아 뱀 아 근데 변건이가 야추뛰면 내가 지잖아 아이 참 어디 한번 해봐 난 너에게 바통을 넘길게 야추뛰면 내가 졌어 아 뭐야 2야 3이야 이거는 난 알아 난 알아 뭐지 2야 2야? 확실해? 아 아 3이었네 아 멍청아 잘 좀 하지 그래? 그럼 2 빼 개모 대 아니 2 빼 3이면 2배 아 3이었네 아 3이었으면 약한데 변건아 점수 차는 고작 이 점이지만 이 안에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야추를 그냥 비워야겠네 잘 안 나온다 아 그래? 나 진짜로 이제 완전히 마스터했어 아 그랬어? 너 6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할 거야? 6시 시간 많잖아 아 그래? 난 괜찮은데 또 화내고 욕하고 할까봐 아니 나 이제 진짜 알았어 야추를 그냥 떼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야추가 난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야취에 대한 확률을 너무 간과했어 응 맞아맞아 아하합니다 어 있습니까? 이제 알았지? 아 이제 나 알았어요 종수? 5 여기서 2, 4, 5를 먹는 게 실력입니다 5 5를 안 넣어요? 왜 안 넣죠? 할 줄 모르나요? 이 친구? 5 2 운이 없었네요 할 줄 모르는 거 같은데요? 이 친구 오우 굉장히 섹스한데요? 여기도 운이 없었네요 와우 잠깐만 흥분하지 마세요 김창균님 미쳤다 와우 오늘 게임하네 잠깐만 이거 유괴단어 아 보너스를 먹겠다 보너스 먹어야죠 아 좋은 판단입니다 나 아까워야 돼요 이거는 섹스마스터죠 뭔 섹스마스터에요? 아 안나오죠? 종수씨 힘들죠? 아 괜찮아요 4 2개 넣으면서 추하게 추한 행복 종수씨의 추한 행복 스몰 스트레이트에서 만족하실 건가요? 15점밖에 안되는데 아 만족하시나요? 스몰 스트레이트를 먹어놓고 아 그러니까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아직까지 노리는 거죠 아 이거 만족하네요 높은 숫자인데 오랜만에 나온 높은 숫자인데 괜찮은데요? 또 뽑으면 되죠 또 뽑으면 된다 오케이 또 뽑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우 어 높은 숫자인데 아까운데 이거 15에다가 추척 박는 거 아까운데 전혀 안 아까운데 1도 안 아까운데 아 15 오케이 오 칼 6 3개만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오 1 2 3 4 오 잠깐만 어머 어떻게 높은 숫자? 높은 숫자? 아 초이스 드세요 높은 숫자인데 일단 넣고 일단 넣고 일단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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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3을 노리겠다 4 5 어 안 나왔는데 4 5 4 4 5 4 5 6 이걸 빼 6을 빼고 그래서 풀하우스를 노린다 그래서 안 나오면 그냥 숫자에다 박아넣어 1을 1을 먹고 아어어어 근데 아까운데 왜 아까워요? 23집 뭐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먹지 마세요 아니 아니 풀하우스 해야지 방금 플레이는 좋았어요 칭찬합니다 안되면 4 5로 간다는 판단 좋은 판단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아니 뭐 초딩도 아니고 자꾸 너무 욕구 볼만하는데 굉장히 섹스했죠? 3 3 6 6 3 3 6 6 어 어떻게 하죠? 정수씨? 전 6을 노립니다 아 6을 노려 조급한 플레이예요 전형적인 조급한 플레이예요 하나도 안 조급해요 야 조졌죠 조급한 플레이 조졌습니다 이거 6에다 박을 수도 없고 이거 어디다 박습니까? 여기다가 환상적인 초이스에다가 짜당 얼방 씁니다 자 얼방에다 빼고 오 오 잘나오네요 집장군님 뭐 그냥 끝났네요 섹스하네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얘기 이거요? 오 좋네요 아 이거 초이스도 좋은데 그냥 사이다가 네 이건 거의 저 보너스 그냥 뭐 타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세요 오 오 오 높은데 이거 초이스하면 되겠다 그죠? 아니요 저 오 포카드 띄울 건데요 그래요? 오 오 오 나는 하지 말라고 꼭 지는 이래 아니 이게 뭐야 미쳤나봐 오 초이스 눈물 눈물 젖은 초이스 종수의 눈물 젖은 초이스를 보았느냐 오늘 좀 느낌이 좀 없네요 아 채워버려 이거 채워버려 어? 스트레이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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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띄우시겠다 오라는 숫자가 그렇게 잘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스몰 스트레이트 나왔는데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왜? 굳이? 뭐 라지가 있으면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흠 아 나 너무 지금 섹스한데요? 나 지금 얼방도 개많고 끝났네 2 2 3 4 5 아 추하죠 1 6 추한행보 3분의 1 2번 추한행보 라지스트레이트로 그냥 만족하려는 추한행보 1 라지스트레이트 끝 뱀 양방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만줄을 올린다 아 되게 도박중독자 같은 멘트? 양방줄 뭘 도박중독자에요? 섹스보단 낫죠 줄이라고 하는 거 되게 도박중독자 같죠? 아 전혀요 전혀요 어 1 2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번으로 카인드를 제거할까? 야추도 노리면서 카인드 여기서 카인드 한번 해보면 가자 1번으로 카인드 노려보면서 좋으면 야추까지 좋으면 야추까지 아 나빴어요 이건 1번으로 채우면 되죠 3번으로 채울까? 여유있죠 6번 하면 4,2 여유있죠 6을 4장 먹고 났으니까 여유있죠 1은 나중에 채워도 되는데 비슷해요 오케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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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사이 눈이 조금 불운하네요 오오 3 3을 노리는 종수씨의 모습 너무 섹시하죠? 3이 2개 나왔으면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난 3을 하려고 했지 어 6 풀하우스 살짝 고민해볼게요 아 이건 좋은데? 그냥 풀하우스 들어가야죠 할 줄 모르나요? 6이 2개가 떴는데 굳이 풀하우스를 안 한다고요? 할 줄 모르는데 나한테 저거 터졌잖아요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따라하죠? 내 말 듣고 하죠? 뭘 따라해요 아 흐뭇합니다 아 진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니가 먼저 얘기하니까 하기 싫어졌잖아요 양방은 아니고 이거를 초이스로 뺀다는 생각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2,3,4,5,6 이렇게 하자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와 진짜 운을 게임하네 아주 그냥 아 그럼 봐주게 초이스로 할까요? 아 뭔 소리에요 빨리 많이 먹어요 나왔들 먹어요? 아 먹어요 빨리 나 진짜 초이스 하라고 하면 초이스 할게 아 먹어 임마 먹으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야츠로? 아 네 오케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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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1,2,3,6,6,6,6 2개로 W6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지만 3 나오죠? 아 미친놈아 뭘 섹스해요 섹스는 너 혼자 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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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죠? 아아 아아 망했어요 아하아 아아 망했어요 얼마 남았죠? 399원 망했어요 아 이거는 이거 좀 잘 생각하자 이거는 잘 생각해 5번 하나 살리고 가보자 한번 5번 살리고 아아 4번 빠졌고 그러면은 5번을 빼고 5번을 빼고 5번을 빼고? 3번을 가보자 아니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어 아니 5번 다시 도전해보자 5번 도전 어? 진백 컨트롤 뭐죠? 5번을 먹었죠? 뭐요? 뭐야? 니가 5번을 먹었어요 어? 질 거 같으니까 어차피 질 거 같으니까 포기하신 건가요? 침착맨님? 말씀이 없으세요 침착맨님! 침착맨님! 진내 못해가지고 나가셨나? 또 저터지시고 무슨 해결되실라나? 아... 침착맨님? 아... 찢었네 아이 참 아... 아... 아이고 잘 나왔네 초이스 24점이면 나랑 똑같네 근데도 내가 아직 불리해 어? 내가 너무 이상한데? 지금! 포카인드 지금!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중수씨는 보너스 그냥 나가리죠? 거의 살사 아닌데요? 5 4장 먹으면 된대 5 4개 4장 먹을까요? 네 그러세요 죄송한데 침착맨님도 지금 보너스 나가리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나가리 같나요? 예 이게 나가리 같애요? 죽네 나가리 같애 여기서 야추가 뜬다면? 아니 죽었나봐 보너스가 나가리 맞나요? 네 왜요? 아 해보시던가요? 7 7 이 4개 나오면 되는데요? 4개가 10나요? 소에이지 소에이지 하지만 저는 아... 진짜 쳤어 쟤네가 아 나 왜 두장씩밖에 안 vidéos 아니이이! 와아아어 와우 판타스틱 이거 그냥 어차피 서로 보너스 조졌다고 생각하고 야추나 포카인드 하면 끝이네 야 나 이거 실수로 오 잘못 눌렀는데도 이게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종수씨 섹스한데요 포카드를 버리고 자, 포를 버려요? 이거 유일한 역전 플랜인데요 포, 우,워 카인드에다 버려야죠 포, 우,워 카인드에다 버려야 되는데 어? 종수씨 제가 보너스를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포로 야추를 한다는 말인가요? 어, 잠깐만 포 오브 카인드를 먹는 게 좋을 거 같아 이거 어차피 이거 의미가 없잖아 육은 잘 안 터져 폭파도 먹어서 이기는 그림으로 됐어 아하? 아하? 아, 아쉽다 아, 안 나왔어 아, 너무 아쉽겠다 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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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야추 떼 조선 112 35 어어 114 66 114 66 어, 여기서 결정 하나요? 아빠르 어've стран 어어 어! 조졌어요, 섹스. 자, 이제 홈브카인드 띄우면 됩니다. 이 두 개! 느낌 좋죠? 좀 누르면 끝납니다. 뭐 띄우세요, 그럼 태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쫄리죠? 전...вон 뵈죠? 안 떴는데요? 1도 안 쫄리죠? 잠깐만 잘 생각해 이거 그대로 싸우면 되잖아 내리켜가 자 이제 포워브카이도 제가 띄우고 이깁니다 띄워보세요 그럴게요 어우 섹스한데요? 1,1로 띄우는 거는 1,1로 띄우면 뭐 의미 없죠? 사실상 1,1로 띄우는 건 의미 없습니다 어 뭘로 띄우죠? 아.. 4 어? 미치다 심창미님 제가 괜히 야츄킹인 줄 아십니까?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저는 딱 침창미님이 희망을 가질 정도로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분발하니까 아니 근데 침창미님이 포워브카이도 띄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저를 3, 3 띄우면 되잖아요 예? 그럼 됩니다 그러면.. 아.. 빅이네? 아니죠 3 띄우면 이기죠 3이 4장이니까 한 장만 더 뛰면 되겠다 그죠? 아.. 화이팅! 비기잖아 왜 비겨요? 아.. 3,4,12에다가 니가 이기죠 아.. 3,4,12에다가 니가 이기죠 12.. 12 차인데? 12점? 어 뭐야? 아.. 12하고 나머지도 점수를 더 해주는 거예요? 아.. 12하고 나머지도 점수를 더 해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침창미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이제 1승 1패입니다 이제 제가 이기면 마무리 찍혀지는 거죠? 아뇨 안 할 건데요? 너 개못하잖아 안 할 거라고요? 뭔 소리야 뭐! 저 터져놓고 아 운빨이 니가 개좋았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5호 잘못 박아서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종수씨 시끄러워요 시작했어요 시작을 왜 해요? 뭐 니가 안 나갔으니까요 나가든가 아 종수씨 되게 지저분한 스타일이에요 뭐 길커피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딱 얘기해요? 안 하면 안 하고 아니 그냥 해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뭘 지저분해요 자꾸 3,3,5 이거 좋은데요? 어 좋은데? 2,3,4 어어? 2,3,4? 자.. 이야.. 아 오늘 좀 그러네 이거 1호 정도 나올 만 하죠 2,3,4 2,3,4 좋아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이스 어 2번에다 오늘 좀 많이 안되네요 어? 뭐죠? 어 좋은데? 시작 이거 이거 넣고 이걸 넣어서 한번 봐 스트레이트를 한번 보고 안 나와 안 나오면 이걸 빼 빼 이걸 빼 그리고 돌려 그리고 돌려 그리고 5를 넣어 이야.. 이렇게 하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판에 침착맨이 마지막에 5,5장을 띄운 거나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지가 되게 띄운 거는 뭐 그냥 아 뭐래요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어? 실력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섹시야 인간 자체가 섹시야 뭘 자꾸 섹시해요 요새 욕구 얼마인가 봐 지가 차 4개 띄운 거는 뭐 그냥 입국당으로 그냥 어? 인간이 무슨 욕 3개? 어 그 와중에? 뭐죠? 어 뭐죠? 어 어? 뭐 같은데 읽어보세요 이거 봐 초이스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혹시 초이스로? 아이 그럴래요 육먹냐 포카드 먹냐 포카드도 괜찮은데 보너스를 노리려면 육은 야 나 같으면 포카드 먹는다 왜냐하면 저 오잖아 나머지가 뜬 게 저는 육을 먹겠습니다 나 같으면 포카드 먹는다 할 줄 모르죠? 이거 죄송한데 우와 좋겠다 일단 사 어 야추? 왓사비요 어어 개잘해 운으로 하는거죠? 됐다 빠세 어어 1 2 3 4 아니요 5인데요? 아 5로가요? 이걸? 이걸 5로 갑니까? 아 보너스를 먹겠다는 의지 보너스를 먹겠다는 의지예요 이거 오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냄새 이상하죠? 냄새 좀 조짐다 하나는 나오니까 세 개로 두 번 던지는데 5 하나가 안 나온다고? 이거 1 3 냄새죠? 1 3 냄새 아 벰 어우 이런 거의 보너스 확정이죠? 아 벰 재미없게 한다 어?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재밌나 아 재밌게 해보시라고요 재밌는데요? 아 재밌어요? 네 아 되게 재미없는데 이거 왜 돌려? 재밌는데? 충분히 재밌는데 어? 6번? 6번을 가는 이유는? 요렇게 풀하우스? 이렇게 하려고 이 풀하우스 근데 내가 점수가 더 높아 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어 3번 더 돌리느냐 왜요? 먹느냐 4 오브 카인드와 야채를 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야 정신 못 차렸네 이 친구 저는 언제나 꿈을 꾸며 삽니다 왜 이렇게 하지? 히터팬 같은 존재죠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저 보너스도 아니고? 4 오브 카인드를 먹기 위함이죠 유노? 니가 뭘 압니까? 그냥 배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로 정상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도박 중독이에요 이게 도박이에요 안전하게만 해서 그게 도박이야 그럴 거면 왜 도박을 해? 이게 도박이다 자 흐름 넘어왔죠 침착면이 말렸죠 두 개 더 뜨나? 하나도 안 뜨죠 말렸죠 속으로 주는데 짜증났죠? 아니요 입 세모입 됐죠 43 지금 제 캐릭터에는 입 됐죠? 요만큼 나왔죠? 좋아 좋아요 어? 어? 되게 섹스하게 나왔는데요?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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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더 헬? 어? 초이스? 초이스 강? 아니죠 이걸 둘려서 3분의 1로 풀하우스 혹은 초이스를 먹는거죠 풀하우스 초이스 풀초 아 이거는?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는 저한테 전해? 초코 맛있네 초이스 저한테 전해? 전체 스코어가 중요한거니까 4-4-3 개잘해 4-4-4 근데 풀하우스 빠졌고 4 빠졌죠? 먹었다가 리스크가 좀 있죠? 아니요 난 해요 어 한다고? 도박 중독 아니죠? 띄우면 되잖아 안 띄우면 어떡해요 도박 중독인데요 침청객님 아니요 띄우면 되죠 도박 중독인데요 침청객님 개보댕 나쁘지 않은데요? 1 2개? 되게 나빠.. 되게 나빠 보이는데요? 얼마 빠졌는데요? 아 그래요 야출을 지금 타이밍에 도전하지 않는거는 야출할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 6을 가? 6을 가요? 6을 갑니다 어... 풀하우스 같은걸 노리나요? 뱀 배우세요 그냥 모르면 참말말고 배우시라고요 왜 6을 갔는지 복귀하세요 참 바둑처럼 어어? 육 3개? 어어? 종수씨 냄새 좀 이상하죠?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 네 어어? 종수씨 왜?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 아 좀 나요 아 나다 말았어요 이거는 어 저 박빙인데? 따라오는데 침청맨? 보너스에다 놔야죠 아 보너스에다 어 포 오브카이드 못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높은 나 같으면 포 오브카이드 먹었는데 이거 그럼 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예예 그렇게 할게요 님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스몰 스트레이트 아 근데 너무 말이 안 돼요 말 되는데요? 이 띄우면 되죠? 말 되게 잘 되는데요? 아니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아우 스몰에다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치? 아우 야 이거 돌아왔는데 자석 붙여놨어요? 좀 아깝다 스몰에는 좀 아깝다 안 아깝죠? 한 개도 안 아깝다 나 줄 한 번 노리면 되겠다 이번 타는 줄 하면서 쉬어가죠 오 노리면 되겠다 4 띄우면 되겠다 그죠? 2 3 5 6 6 6 큰 걸 노린다 4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어 끼 스트레이트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폐가 망신하는 지린끼리죠 집 문서 잡히게 생겼어요 자산관리는 제수씨가 아시죠? 니가 하면 안 되겠다 나와라 어허 말도 안 돼 왜요 왜요? 뭐가 문제야? 에? 아 스몰 스트레이트 노리는 쫄보 플레이 말한 거 아니야? 혹시? 중간에 낀 거는 빼라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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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말 안 했어요 에이 종수씨 할 줄 모르네 이러면 또 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흐름이 좀 이상해져요 아 근데 저 포 오브 어 카인드가 너무 압박인데? 종수씨 근데 이거 보너스 완성 못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보너스 완성은 했어요 완성했어요 확실해요? 아 이미 한 거 다 진배 없어요 아 3이 3개가 뜨네 올랑 11점 4 3장만 뛰면 보너스죠 아 와 뭐야 얘는 야추죠? 아 야추는 안 나오죠? 쫄려요 안 쫄려요? 아 줄대 쫄려요 야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 니가 쫄리죠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왔어요 아 9점? 아 9점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아 조졌네 아 보너스 먹었으니까 왠정이지? 9점 나 아 9점 논다고? 오오오 왜죠? 9점 나 왜냐면 저거 포 오브 카인드 못 할 수 있어 그래요? 확실해요? 그래서 채워 넣는 게 나 그 말은 맞는데 그런 쫄버 플레이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야추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스몰 저쪽은 라지 스트레이트라서 좀 힘들어 나는 스몰 스트레이트 띄우면 충분히 비빌 수 있어 이러면 4가 3장이 필요한데 3 여기서 야추랑 3 노려보죠 여기서 3 먹고 들어가자 잠깐만 2 3 아니다 3으로 가자 좋아 오오 풀하우스 미친 오오 풀하우스 3으로 가 오 보너스 잘 먹었어 보너스는 채우고 자 종수씨 4가 계속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오 두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어 4 먹고 들어가죠? 쪼보 플레이 들어가죠? 아 이걸 쪼보 플레이 들어가나요? 예? 뭐라고요? 쪼보 플레이 들어가나요? 야추 노리는 중인데? 모르셨나봐 오 야추? 야추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죠 뱀 뱀 뱀 뱀 병거님 근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야추로 빼잖아요 4를 4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4는 3장만 있으면 되지만 4에다 빼는 게 나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진짜로 나 이거 접장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4에다 채워놔요 알아요 55점짜리에요 근데 야추는 나올 확률이 낮지만 4 3장은 충분히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충분히 그 말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2만 없네요 3 5 6 5 뭐죠? 4를 노리는 건가요? 아 저런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4만 나오면 되잖아 그냥 나오면 돼요? 나왔어요 와 진짜 나왔네 제가 이제 4를 3장 띄웁니다 저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200점 4 못 띄우면 끝입니다 네 하나 아 잠깐만 네 난 분명히 말했어요 안 나올 수 있다고 안 나올 수 있다고? 조잡고 음 하나 버리죠 하나 버리고 자 저는 여기서 네 5점 차이니까 야추만 뛰면 되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아까 저거 4로 먹었어도 지금 동점이야 그래서 어어? 종수씨 네 지금 섹스 하죠 섹스해요 섹스는 아 까비 아 5번 4번은 왜 채웠을까 내가 아 아 내가 왜 했을까잉 4번은 왜 했을까잉 어? 야추를 채우고 4번 실패했을 때 내가 먹었 아 아니다 자 이제 저는 뭐냐면 세 개를 두 번 던져서 다 한 장만 나오면 되죠 맞죠? 근데 이미 두 개를 띄웠어 이게 수확 수확입니다 수확 아 시발 아 아 이러면 내가 야추를 버렸어야 되는데 왜 어렵게 봤을까 저러워 아 이러면 침창미님이 야추 띄우면 내가 또 지잖아 아 이거 능지인데 이거 능지 패배인데 어 어 이 막 대장 더 쓰는 거 아니야? 송수씨 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 알아요 근데 곧 끝날 거 같아요 아직은 아닌데 곧 끝난다 자 제가 알았죠 아슬아슬하게 침창미님이 좀 약오르게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인데 아 재수업 잘못해서 졌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끔 끌고 온 거죠 네 아 진짜 점수 차 2점 차 3점 차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침창미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아까 이거를 왜 했을까요? 야추를 비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종수씨가 안 뜨면 어차피 지는데 그 종수씨는 어차피 뜨면 지잖아 그쵸 왜 야추를 버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종수씨가 만약에 3개로 떴어 만약에 네 그럼 야추로 비빌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이쁜창미님 삼연승 나머지 공부해 오세요 아까 약속하셨죠? 대답을 안 하세요 요새 편안이 좀 많으신가봐요 근데 뭐 억울하면 이기시든가 아하 아니 종수씨 왜요 뉴비 가지고 이렇게 놀면 재밌습니까 아 뉴비 가지고 놀면요 아니요 저도 그래서 맞춰드렸잖아요 2점 차로 이기고 3점 차로 저드리고 3점 차로 이기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일부러 한 거예요 아 그럼요 롤할 때 미드라인전 딱 할 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재미를 붙여줘야 그 사람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야추킹으로서 침착맨님의 야추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유도한 거다 억울하고 이기시든가 너 나중에 한 판 더 해 너 개보다잖아 밖에 침수자님이 계셔서 그냥 간다 너 개보다잖아 너 나중에 한 판 더 해 아 좀 비슷해 옹냥이랑 먼저 하고 오시는 건 어때요 옹냥이님 3연승 빌빌 맸거든요 아 아까 판 이길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야추 나올 확률보다 그게 거기다 걸었어야 했던 거 같아 아 너무 아쉽다 그치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이준장님님 다음에 언제든지 연습하시고 도전해 오세요 저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수씨 많이 배웠고요 예 딱 되세요 다음에 나 이제 나 이 야추에 대해서 모든 걸 깨달았어 아 모든 걸 깨달았어? 방금 세 번째 팜플레이 나 굉장히 섹스하지 않았어 아 저런 섹스하지 않았구나 욕구불만이 생겼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욕구불만 승리에 대한 욕구불만 그 욕구를 채워야 됐던데 아 또 못 채웠네 아 다음에는 야추 띄우면서 아 근데 야추가 뜨는 게 말이 돼? 네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한 번도 안 떠 야추가? 그 왜냐면 그건 개 못하니까 잘하든가 아 내가 잘했으면 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니가 잘했으면 떴지 개 못하는 걸 어떡해 아니 그걸 야추에다 받고 4를 비워넣는 게 나았었던 것 같아 야추 그냥 비워놨던 게 그 능제품리였는데 근데 그거는 능제가 아닌 게 그거 야추를 박았잖아요? 그럼 내가 4 띄웠으면 역전할 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2를 바꾸고 내가 혹시나 4를 띄웠을 때 야추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아 근데 확률이 야... 그니까 확률이 야추 띄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다 걸었어야지 그냥 니 안 뜨길 바라고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니까 그거야 그게 아예 확률이 없는 플레이는 아닌데 야추가 야추 띄우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쪽으로 아예 그냥 가야지 그것도 맞지 그럼 다음에 복귀하세요 이거를 딱 경기를 보고 왜 이런 플레이를 했을까 복귀하시고 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쇼 네 들어가십쇼 가라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물러갑니다 네 오늘 물러가세요 또 나중에 한 판 더 해 아이고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한 수 좋았습니다 야 들어가십쇼 이거 따윤이가 잘하는데 안 돼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 6시 30분까지 했네 침수자님하고 회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침수자님 팬들을 오래 기다리셨어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불곰단 폭주님 6천원원 패배수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꺼야돼 족같은게 은발룸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족같은게 아이씨 롤에 쓰면은 어? 그건데 실버 됐는데 흠 아 북벌했는데 아잉님 호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야취야취하는지는 알 것 같아 5판만에 마스터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운 학룡유해 한 명만 걸려봐 아 근데 일 떴을 때 일 4개 뜬 거 그냥 야취에다 빼버리는 거 나쁘지 않았어 아이씨 왜 그렇게 했을까 점수 계산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데 점수 잘 생각 아 아 멘사의 벽이 이렇게 높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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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